슬레이 더 스파이어 이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스티컬리부터 오프닝 잔상을 쓰고요 가드를 뽑아주고요 겁날을 쓰고요 겁날을 쓰고요 히히 아멘 아멘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아.. 닉킥이냐 마무리냐네? 이들도 어줄지? 흐흐흐 공포 아 얘 핫스톤에다가 다키스트 던전을 섞은 느낌이라 그래서 다키스톤이라고 많이 하더라고 까먹어 피해 1밖에 안있는데? 아 무력화구나 40 데미지 40 데미지 와!! 잘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석이 알 스킬 카드를 얻을때마다 그 카드를 관롱합니다 빈처 포션이 있구요 빈처 포션 오 천적이 받지 않겠습니다 아 다음 맵을 가고싶은데 전성 단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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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 시책폭발 아 아 아 이걸 먼저 써서 실수했는데 무활루프 무활루프 아 일단은 단둑 아이템을 파요 이제 건물을 써서 또 아이템을 파 아 아 자리가 없네 흐흐흐 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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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구 지구 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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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일부 할 거 없나? 아 아깝다 아까워 아드레날린 다음 턴이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단둘 나무리 아 끝이에요?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아깝다 영원한 고도 살아나겠네 얘 다 잡아야되고 생각하면 퓨퓨터등이 안나오냐 아 없구나 무력 무력 영원한 고도 영원한 고도 아드레날린 당검 아드레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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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가 사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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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레날린 받았겠네 가려줍니다 일단 잔성을 먼저 쓰고요 당검 당검 아 근데 얘 스킬이 파워카드를 쓰면 막으니까 이거 두 개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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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천천히 잡으면 돼요 방호도가 워낙 많이 오른 캐릭터라서 28 28 데미지 일단은 공포 단검부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핫도그 아 얘 잡아야 되는데 애매하네 ㅋㅋㅋㅋㅋ 맘 봤자맞자 아 입 컨셉이 약간 그래요 오지게 두들겨 맞고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단독부터 어? 와 카드가 이렇게 많은데 쓰지 못하네 카드 안주나? 카드 안주나? 없어 원래 일단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카드 주니까요 카드 주니까요 카드 주니까요 잔상 잔상은 안쓰겠습니다 어? 다 버립니다 아... 카드가 너무 많군. 일단은 소멸로 카드를 부어보자. 아베레나무. 카드 뽑고. 더 할 게 없네. 아, 나올 수도 있겠다. 아, 건물도 저걸 해야 되겠다. 당권도 뽑아보고. 두툼 뽑고. 무할로프잖아. 아, 한 번 더 살아나는구나. 아, 이걸 살리고 싶은데? 약한 필요 없고요. 한 번 더 걸어야 되나?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카드 뽑고. 잠깐만. 40 데미지 있잖아. 잠깐만, 잠깐만. 아, 버려보자. 뭐 나오겠지? 아, 솔진. 일단은. 카드 다 못 썼네. 아, 40 데미지. 방어가 33. 일단은 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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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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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도 하나 올리고 피가 안달겠지? 공격도 주고 던져 아 이거 무한여제야? 그래 오케 카드 바꾸기 하나 가지고 있자 카드를 쓸 때마다 방어도가 올라가거든 차라리 돌려볼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이거 버릴려그러던데 네 아 보전 안으로 넘길 수 있어요? 확인 누르라는데 녹아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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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턴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너츠를 잡아야지 지옥 모드가 올리는데 이게 끝 이게 끝이에요 계속 이런다니까 도너츠를 못잡아가지고 뭐할로프야 도너츠가 안 나오니까 깨면 뭐합니까 지옥 모드 못 가는걸요 아니 도너츠 언제 나옵니까 아니 도너츠 볼라고 이거 계속하고 있다니까 아 저주받아 저주받아 아 방금 심장살본거에요 마지막 깬 건데 기다려야돼 손에 있을 때 다른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아~~ 이거 강력하다 피가 계속 다는 거네 와.. 또 따라가잖아 점톤에 구멍 나오면 죽으니까 쓰지 말자 두 개만 나오면 되죠 오케이 이거 도박하던데 짚겠습 짚겠습니다 ㅎㅎㅎㅎ 무력 그 엉기요 고 엉기요 고 방어하겠습니다 너무 공격하는 것도 안 좋지요 적당한 맞음은 필요하지 도박가드 그냥 턴 넘길까 ㅎㅎㅎㅎ 굳이 클릭했네 그죠 방어 6에 22 아 나왔네 아 방어할걸 아 괜히 맞았네 아 너무 아프다 이거 은근히 은근히 아프네 은근히 아파요 1 p 은근히 아파 은근히 ㅎ 어어어어어 ㅎㅎ 딜이 부족해가지고 방어 6이라 마무리 아아 발놀림도 하나정도 필요한데 저건 나중에 집을께 아... 너무 많은데요 아 저저씨 제가 이렇게 두 개나 있는데 상점이 바로 있나? 어 너무 먼데? 하지만 돈 앞에 사람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체력을 잃고 찾아내 찾아내 어우 삽자루다 아 삽자루 나왔는데 제거해야 되는데 아 요거랑 상관없구나 아... 병속에 있는 파워 카드를 하나 선택합니다 선택의 카드를 전두시 뽑는 카드에 포함됩니다 아 밤놀림 뽑았는데 아... 진짜로 잘 안맞네요 타이밍이 아 저절로 제거해야 되는데 악하네요 악하... 이거 고통스러워 체력도 없는 캐릭터로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카드가 손 흘릴 때마다 무작위 카드로 씁니다 와... 이거 좋아요 말라죽는가지 이거 장난아니에요 아... 필수 카드던데... 50% 할인... 초반이니까 살만한거 같은데... 아 모르겠다... 사보자... 고맙습니다... 아드레날렐렌... 스멸될때마다 카드가 들어오거든요 1떤 내려봐야겠죠 1떤 내려봐야겠지 오케이 1떤 S1 무력화... 한 마리는 잡자 공공방을 하자 공격 공격 방 공격 12 왼쪽에 방어도 보이죠 무력화 일단 뽑아주고 방어도 방어도 그럼 다운 터된 방어도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16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지 공격만 하면 되는데 오케 깔끔하다 아 방어도 공짜 방어도가 짱이지 어 밤놀림을 하나.. 아 일단 먼저 하지 말고요 차라리 공짜 카드를 먼저 하자 0코스트가 되니까 보물.. 먹고요 아.. 아 수리공이 없잖아 삽자루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러네 어 이상하더라 밤놀림을 먼저 쓰고요 소멸 카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 카드 한자가 들어간다 도로를 해주고요 음.. 일단 공포를 걸고 엉뚱 봉투 걸고 아 치유약을 걸고 소멸 걸고 타격을 걸고 공격 하.. 좋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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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 준비하네요 빨리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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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괜찮아요 귀를 짓는 비명도 괜찮아요 비명 하나가죠 하.. 하.. 상점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 하.. 상점 가서 돈이 없는데 하.. 밸놀림 밀을 걸어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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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뽑고요 약화 걸어주고 하.. 상호 돌리고 수비는 하나 해야 되구요 공격을 해야 되겠네요 먼저 들어올.. 하.. 늦었어? 하.. 하.. 아 안되는구나 어차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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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중렛이 약화를 만난다 아... 아... 아이... 안되겠죠? 지금 쓰는거는? 오케이 분열 수비... 환영살인마의 수비를 합시다 다음톤에 공격력을 세게 하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 물음표 걸었죠 공격 공격 던정력 갈끼 한 명은 방어들 한 명은 공격력을 역할하게 일단 무력화 니기 자 그냥 쓸까? 들어온 와봅시다 아 이거 잡을걸 뭐였냐 왜 굳이 오른쪽걸 골골골골골골골 때리고 있었지? 핥기 야야야야야 좋았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게임이 점점 쉬워지는 것 같아요 하다보니까 슉 슉 슉 니킥 단검투츄 골드 75골드 100골드 아니야? 아 80골드네 와 제걸 못하네 극적인 입구 공작같아 사줘 사줘 제걸 못하네 아 실제 파밍 아 만들었다 아 아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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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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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속도가 좀 빨리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좀 답답한 것 같아 하다보니까 방방 공격이 날 것 같은데 방방할까? 차라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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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야 잡지, 그치? 때려야 잡지, 그치? 계속 방어만 할 수는 없으니까. 끝났다. 공격 고개, 수리, nor 선수. 공격을 선택해atorio mais 무난한거? 아 버섯 화나게 해야되겠네 아니 왜이렇게 자꾸 걸리냐 아우 잘나왔다건데 이건 맞읍시다 아 근데 얘는 그 카드가 필요한데 카드쓸때마다 방어도 올라가는거 아유 아프다 핏없는데 자아 방해를 먼저 써보고요 한마리는 잡을거고 약화 걸렸지만은 어차피 공격을 안하니까 자 당검투척을 먼저 해서 드로를 보고 어 수비는 하나 필요할거 같네요 약화가 있으니까 무력화를 볼래가 차라리 어? 어? 아니 중독이 안 걸려있어서 오케이 아주 약해졌죠? 아우 천적 15 데미지 21 데미지 한대 맞구요 얘한테 씁시다 무력화 공격 검샵점 공격 당검투척 이상한 버서 지하가 걸렸을때 50% 대신 25% 추가를 받습니다 당검투척 하나 집읍시다 저번엔 좀 광역기가 필요하니까 체력회복 해야겠죠 피가 10대는 좀 너무 그렇고 방어독 카드 집어주고 아 얘 박스 박스 자 일단은 방해를 먼저 집어보죠 두개가 들어오니까 일단 유독 봤어 좋습니다 주영마드 해금요건 보스 다 잡아야되는거 같던데? 3턴보스 5 5 6 6 4 어 그냥 씁시다 약화 걸려 맞으면 작살면 온다 오케이 자 불타는 얘기에요 좋습니다 지금 속에 좀 그런데 아 좋습니다 아 은근히 독대임이 계속 잘들어오거든 일단은 요거 납길게요 일단은 요거 납길게요 때가 아니에요 기다려 어휴 자 발 데미지 일단은 카드 두 장을 못 잡고요 공격 공격 방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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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검도 들어 놓쳐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데? 나만 그러나? 그냥 깰 것 같은데? 아.. 아프다 독 데미지 VS 화염 데미지라고 해야되나? 화상 방어 방어 공격 공공방어 했어야 되나보다? 그죠? 민첩이 올라가니까 일단은 도로를 먼저 보죠 공격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데? 무력거 방어 어떻게 또 6개 다 치면은 아 그렇죠 요고 30 데미지 공공공하면 끝날 것 같네요? 안 끝날 것 같네요? 14 데미지니까 방어를 일단 방어를 해야 되겠다 다음 도내 끝났네 와드 방어 이거 뽑아 와우 도구 여유롭게 했지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폭주 1폭주하나? 유물 더이상 턴이 끝날 때 카드를 버리지 않습니다 카드를 3장 받을 때 4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물 엘리트 보스를 잡으러 다녀야 되겠군요 카드 엘리트 보스를 잡으면 2번 준다는 건데요 일단 일로 갈게요 이렇게 가든가 상황이 이때 봐야 겠다 상황이 이때 봐야 겠다 자 공이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공이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이건 써야되요 그렇죠 아 방어를 못쓰고 카드 들어오는데 아 일단은 카드 하나 더 받구요 응지쳐서 한번 갈까요 방어도 올리고 아 무관대로 오잖아 아 좋았습니다 흐헤헿 아 오케이 숨도 괜찮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자 무력화 복죽 рус 굴리의 일기요 아 방어 카드 하나만 나왓 Sami 아 방어 카드 하나만 안 나와가지고 괴랠재는 비명 바로 공격력 더 낮춰주면서 카드 드로우 한 장 보고 턴 시작 시에 카드 한 장을 뽑고 버립니다. 별로 갔죠? 단감수쳐 버리고 벙기역 휠도 못 가겄네 휠도 안 달았어?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때렸는데 튕 방어두만 깎고 있네 한 대도 못 때렸네 아 이제 때렸다가 아 드로우 당감수쳐 어 선물로 카드 드로우 하면 안되나? 맞아야 되네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아 이만한 애간데 에이 무력화 이렇게 갑시다 이거 에너지인데 아니 언제 잡아 오늘 안에 잡는 거야? 아니 이제 13픽 깠어 언제 잡지야 이거 이제 13픽 깠는데 약화에 돌진 이거 하면 다 막아질 것 같은데 아이고 무력화 돌진 크로니가 언제 잡냐 아이고 이제 조금 깐 것 같네 흐흐흐흐흐흐흫 크로니가 언제 잡냐 흐흐흐흫 그 일단은 드로우 12 팅 아 이번엔 좀 많이 때렸어요 어 25 남았어 이제 18 데미지 아 18 데미지 좀 쎄다 팅 야 이거 잘 들어갔다 깨가 진짜 1 데미지 쓰네 달기 시작하네 방어가 필요하긴 할 것 같아 그치 잘 떠는 약화 아 방어도 필요합니까 지금 필요없지 공격하면 끝나니까 야 진짜 오래 걸렸다 예비하나 중독 쓰고 싶지만은 아 중독 쓸까 한장은 괜찮은데 아니야 예비집어서 리모델링 한번 합시다 아 데미지가 될지 모르겠네 아 어 분리타임 잠깐만요 소매를 버립시다 어차피 아 방어가 안될 수 있구나 잠깐만 잠깐만 뭘 버려야되냐 팍 허 하나는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아 공격을 먼저 하고선 가져올걸 카드를 못 뽑잖아요 아 잘못했잖아 아 아드레날림 필요없구나 흐흐흐흐 방호도가 필요 없었는데? 뭔가 잘못했죠 지금? 저 많이 잘못한거 같네? 카드 하나를 버려주고 방방 공 숙불기 빨리 잡아야되는데 와 45원인데 지금? 60원인데 아 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아 도망갈 준비한다 와 큰일났다 도망간다 와 다 뺏기는거 아니야? 얘는 잡아야될거 아니야 그래도 야 얘만이라도 아니 필요가 없잖아 아 뺏겼네 어우 돈가죽지했다 45원 뺏겼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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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개도 하나 나중에 집어야되네 넌 아이 모르겠다 넌 그치 체력 최대 5중갑니다 하아 안집을 수가 없었다 일단 발로 올림해야되고 카드 들어와 근데 후드로 해주고 방어도 올리고 미니킥 방어도 올려서 안달기 해주고요 또 얘는 그 방어 카드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방해 먼저 방해 먼저 일단 뽑아주고 무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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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로 방어해야겠지 아 진짜 아 이거 어차피 안되잖아 중독이냐 중독이냐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카드 한장 뽑아보고 어어 약화 걸렸다 좋았습니다 일단은 무력화 카드 드로우 수비 버리고 공격에 아 이건 아니겠죠? 아 아 아냐아냐 어 너무 아픈데? 흐흐흐흐 아니 엘보 못찾겠는데 아 아 아 아 나 마너가 없었구나 아 잘못봤네 1만원 남은 줄 알았는데 아 생각을 잘못했네 그렇네 아 제 순서를 잘못했네요 어 일단은 귀를 찢는 비명 카드 먼저 보고 드로우 먼저 보고 아 니킥 3데미진 맞을거라 아직 그래도 실수했네 실수.. 자꾸 실수하네 아 아 딜 카드가 너무 없는 것 같다 리프고 루프 뭐라는 거야? 루프가 안 돌아가지 카드가 없어 카드가 없어 도 도를 억지로 하는 것 같다 31 데미지 관무 아 아 1만원 부족하다 수비수비해야겠는데요 잠깐만 어 어 공격공격하면 끝나지 않나 아 그러네 어구 다음전에 딱 저거로 딱 죽겠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방어들을 좀 쌓죠 으음 체력은 좀 안될거 같고 워낙 할 게 많아가지고 음 버릴 것 좀 버립시다 마이 아니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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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민츠 모리악과 극적인 인적으로 카드 들어오우 당검으로 카드 드로우 그걸로 수비를 벌여서 공격과 공격을 하면서 수비를 하나 더 벌었습니다. 아 피시 꾸면 아직 할만하죠? 아 일단은 드로우를 먼저 방어 카드를 하나 벌여주시면서 예아카를 걸어주시고 수비와 수비와 수비를 해서 턴을 넘긴다. 어... 소멸을 먼저 해서 드로우를 본 뒤 드로우를 드로우로 불러서 드로우를 어깨줘서 소멸을 벌여주고 그걸로 방어도를 올린 다음에 방어도와 방어도와 방어도가 누적되기 때문에 여기서 방어도를 한 번 더 해준다. 그럼 여기서 소멸을 해서 아이템을 본 뒤 턴 시작시 카드 한 장을 뽑고 드로우를 하면서 칼질 공격과 함께 단검으로 드로우를 해준다. 호도로우로 호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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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도로로로 공격 카드를 빼세요 불타는 여기 약화 방어도 방어도 아 깨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빡세 보이네 공격을 했어야 되는 거구나 자 공격 카드를 버리세요 잠깐 그쪽으로 일단 들어오보고 버리고 망어 망어 36 아 피가 너무 없는데 10일밖에 안 남았어 6,7에 42 5,7에 42 다음 게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살았나? 죽었나? 살긴 살았네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세네 21은 또 어떻게 먹냐 와 죽었잖아 드로우를 드로우를 불러서 드로우를 드로 무침 10일까지 9일까지 지났다 와 아 나 야.. 지옥모드 가고싶은데.. 언제되니.. 처음에 너무 도박했어요.. 공격카드를 빨리 지웠어야 했는데.. 무력가 000이군요 3 1 피를.. 아와.. 아 못봤다.. 아 방망.. 잘했습니다.. 약화 걸렸었죠? 이번에는 피를 잘 아껴서 해야 되겠어.. 약화.. 공격력.. 공격력.. 수비하나.. 공격.. 2 2 1 2 1 1 2 2 아 그것도 좋죠 끝 좋습니다 니킥 니킥이 하나 집어주고요 니킥으로 다운 더 낼 수 있는 숫자를 늘려주는 것이죠 일단은 니킥 하고 생각해요 방어돌 방어돌은 피를 이번에 잘 아껴서 해보겠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초반 선호물인 것 같아 공격 방어방어 방어 11 데미지 무력화 방어 방어 공격 빠른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자 니킥 공격 생존자 그렇습니다 13 데미지가 필요한데요 무력화 공격 방어 방어 9 데미지가 필요한데요 니킥 공격 좋았습니다 자 보상을 받아야죠 하여 무한의 겁날이 안나왔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공격카드가 너무 없었네 덱에서 한장을 제거하겠습니다 공격카드 공격을 없애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75홀드 획득해 주고요 다음은 물음표 또 가겠습니다 당장 이건 필요 없으니까 황금 우상을 가져간다 함정이 발동됩니다 자 저주를 받을 건가 피의 십시를 받아야죠 오케이 여기서 무한의 겁날을 먼저 강화해줍니다 선청성이기 때문에 첫 카드로 나와야 되거든요 음 좋습니다 자 일부러 일부러 피해서 돌아갔지요 자 겁날을 먼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수비 수비 겁날을 쓰는 이유는 간단하지요 왜 겁날을 쓰시는 것인가 첫 턴에 나오거든요 그럼 계속 주기적으로 공격력을 할 수 있고 무력화 하고 니킥 수비 하나에 수비 하나 적초초시의 골드양이 25% 획득합니다 자 7데미지 네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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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수비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한두시간 정도만 하려고요 무력화 니킥 공격 생존물 다음 턴에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니킥 니킥 단검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딜이 좀 편하지요 루트가 잘 돌아가는 느낌이지 오케이 니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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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니킥에 무한루프가 돌아가면 자 일단 단검을 못하쓰고요 자 공격 카드에 무력화를 써주시고 공격에 수비를 할거냐 수비 수비로 필요할거냐 피에 아끼겠습니다 자 포자가 성장하기 때문에 포자를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요 니킥 니킥 단검 니킥 생존자로 한대 맞겠습니다 1다미지 맞아줄줄 알아야죠 아아 1다미지 얘는 피회복이 없어가지고 전서와 다르게 천천히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할수있는거는 많은데요 일단 잡고요 방 방 방 공 좋았습니다 3다미지요 와 오케이 공 공 공 공 좋았습니다 자 아이템을 받아야죠 무한의 겁날 두개정도 지불줄 알아야죠 자 보상을 먼저 받고요 백년버즐 백년버즐 매 전투시 피해를 세 번 입을 때마다 턴 넘어가고 한데 맞으면은 준다는 것이지요 보족들을 화나게 합니다 화나게 합니다 보족바사 조회하지요 자 공이 너무 센데 방 방 방을 하기에는 좀 그런데 남자라면은 남자라면은 당검당검 해주고요 맞 아 습 아니에요 아 의미가 없구나 세계를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아유 아프지만은 체력 나중에 회복해야지 자 모래카 니킥 니킥 잠깐만 아 무조건 다 먹어야 되는구나 방어 모드를 해가지고 방어 노랗고 차라리의 물 역할을 다룰게 했어야 됐나 1 데미지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공공 방방방 공공을 해야 되겠네요 공 공 공 공 빵빵빵 좋았습니다 다음선에 잡을 때 일거 같네요 공공 일단은 무력화로 잡아줬고요 방방이 있으니까 방어 방어로 방어를 버린 다음에 공 공 공 공 좋습니다 부작용 아니 î 일단은 겁날 방어, 생존자 방어를 할 건데요 피를 아낄 수 있지요 이해해요 컨셉 도적이요 도적, 도적 어, 무력화 당금 니킥 방어방어를 하면은 피가 안달지요? 12니킥 좋습니다 아우 아프다 겁날 어, 니킥하고 방어 그럼 10 데미지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니킥 공격 던져 그럼 다음 달에 겁날, 겁날하면 죽지요 겁날 아, 단도 단도 없습니다 고대 포션 쓰레니킥 쓰레니킥 흐흐흐흐흐 자 공포가 좋긴 한데 아, 3단 또는 참 겁날은 좀 그렇죠 아, 흐멸되신 카드가 버려진다 아, 흐멸되신 카드가 버려진다 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일단 카드 일단 카드를 버릴까? 공격 카드를 버려주고요 공격 카드를 버려주고요 아, 사지 않겠습니다 던져 자 일단은 여긴 못 들어가니까 휴식 상점 휴식을 갈까? 그게 나와보이네 일단은 겁날 쌍검날 갑니다 네 어, 쓰리 겁날은 안 되겠지? 딸기 아, 딸기도 괜찮은데 어, 방어드가 없다면은 오리알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무한리킥을 위해서 타격을 버려봅시다 재밌겠다 체력 한번 해보기가 되겠다 3닛킥 한번 해보십니다 3닛킥 한번 해보십니다 무한리킥 자 겁날 겁날 닛킥 무렵고 무한리킥 갑니다 어? 흐흐흐흐흐흐 재밌겠는데 아, 30 너무 세네 닛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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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닛도 닛도 소비 소비 64 24 데미지 아, 의미가 없네요 와, 너무 센데?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아, 좋았습니다 자, 카드 2장 뽑았죠 자, 무력화 닛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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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닛도 닛도 방어도 샥샥 상어도 공격 좋았습니다 으어 닉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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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카 방어방어 공격공격 좋습니다 빠른지능 아주좋습니다 카드 3장을 가져온다 위험할 때 한번 가야되겠다 닉킥 당검 샥 샥 방어방어방어 아.. 아플것같은데요? 안아프겠네요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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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검 당검 닉 방어들 방어들 얻었지요? 잘했습니다 8 데미지 닉기 무력화 방어들 방어들 얻은 다음에 딴돌 딴돌 여기 왔습니다 어이야 미니깃 당검 3장 가져가 봐 카드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무력화 미니깃 방어방어 아.. 쎄졌어요 예.. 76에 42 데미지? 어? 끝나는 것 같은데? 아 1이 남았다 와.. 아닌데 끝났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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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화 왜 안 나오는 거야.. 아.. 여유가 없잖아.. 이렇게 죽으면.. 아.. 아.. 이번판 괜찮.. 나쁘지 않았는데? 출발.. 아.. 아.. 이번판 재밌.. 재밌을 것 같았는데.. 아쉽다.. 너무 허무하게 죽었네.. 무력화 무력화 사격.. 방어방어 전사 한번 할까요? 아.. 얘는 너무 느려요.. 근데 전사는 이미 다 제거해가지고.. 근데.. 아.. 전사가.. 전사도 재미있고.. 얘도 재미있긴 한데..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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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아 맞아요.. 니키니키 다 넣는 수비가 약간 그런 시나리오였지.. 아.. 03.. 06.. 17 데미지.. 아.. 세다.. 4 데미지.. 피관리가 너무 아쉬웠나.. 그래도 40 정도면 할만했던 것 같은데.. 40 정도면 할만했던 것 같은데.. 4 데미지.. 하.. 흠.... 음...... 무력화.. 하아.. 공기야.. 공기.. 소프.. 저요? 다음 랩 안 열렸어요.. 저 아직.. 개 못 잡았어요.. 저 아직 도넛을 못 잡았어요.. 도넛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도넛 잡고 싶은데.. 도넛을 아직 못 잡았답니다.. 도넛을 못 잡았어.. 도넛을 못 잡았어.. 도넛은 어렵던데.. 나도.. 도넛을 못 잡았어.. 어.. 아.. 안 죽었잖아.. 오케이.. 폭발 버션.. 아.. 마른새 좋아요.. 아.. 마른새가 유독 좋더라.. 이 캐릭터는.. 계속.. 카드 뽑히죠.. 어어.. 기생충 뽑았어.. 어.. 잘못 봤구나.. 아니 기생충.. 기생충을 뽑았어.. 아니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아 너도 못 먹었네.. 아 기생충 제거하러 가자.. 와.. 기생충이야.. 아.. 체력산 떨어졌어.. 아.. 씨.. 과자가 생각을 하는데.. 하.. 그냥었지만 엉마리? 시즘도 안전하잖아.. 카카오에.. 이.. 경기! 1대는 맞지.. 빠른 진행 해줘야지.. 최대 체력을 잃어버렸네 좋은것 같애 가시가 진짜 좋은것 같애 잘 맞아 캐릭터 2번 던에 그냥 맞고 잡는건 좀 그렇지않나 소비할걸 괜히 더 맞았나 다음손에 접어도 되겠다 마름새로 소비 올소비의 마름새로 끝낸다 아 물이 이렇게 마름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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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때리냐 아 그래도 나쁘지않네 5 데미지씩 잘 넣고있네 깨알같이 아 무력강화가 좋죠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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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시켜주고요 27 방방공으로 해야되겠네요 음 웅 얜 때릴걸 그랬다 그쵸? 굳이 얘를 때릴걸 없었나 싶기는 잘집었다 가시럽게 캐리하네 아니 어 잘 남았네 공격을 안하니 8기 가시 아니었으면 난리났을거같은데 가시 아니었으면 답도 없었겠다 오케이 마무리 가시 강화 선택 좋았습니다 무력화 강화가지고 했습니다 보석 행복한 꽃 3턴마다 에너지를 획복한다 공격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상점이 한 번 갑시다 금강좌 금강좌 가야될거같은데 그죠 엘보는 안좋은거같은데 아 아 피 없어 죽겠네 ㅋㅋㅋㅋ 아 자꾸 맞으면 안되는데 야 이거는 방어가 너무 많다 아 아 잘못했다 아 그냥 아이템 쓸걸 거린다 아 그냥 맞아 야 방어만 저렇게 다 나오고 공격만 저렇게 다 나오는 거든요 아 피 없다 피 없다 10일밖에 안 남았다 휴식 휴식 휴식을 안 가는게 될거 같은데 아 만났네 근데 휴식 휴식 ㅎ ㅎ ㅋ ㅎ 일단은 좀 버텨가지고 체력 좀 얻어야 될 것 같애 이거 좀 때리지 말고 아우 때려야겠다 죽겄다 죽겄다 강력한 놈을 만났군 강력기구 20데미지 빨리 때려야 되는데 얼마 안남았는데 왜 공격카드가 안나오는거냐 2번 턴인데 몇을 까야되요 40 70까지 까야되는데 70 까야되는데 30 37 111 빼기 37은 안되는거 같지요 40 이야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퍼요 다음 턴에 기회가 있을때 써야겠다 맞아 죽어 다음 턴에 까면 될 것 같아요 어깨 분리 해주고요 쏘리온 쏘리오? 아 아니네요 최대 체력이구나 약화 손상 공도 낮아지고 방어도 낮아진다는 얘기죠 아 분리전에 포장 쓰라고 아 괜찮네 생각이 짧았네요 제가 아 좋은 방법이었어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요 음 맞아 맞아 맞는 얘기에요 빨리 잡아야될 것 같은데 나는 얘기 봤어 빨리 잡아야될 것 같은데 ㅋㅋㅋㅋ 여기서 쓸까 여기서 쓸까 여기서 쓸까 아 옆에 있는 애를 잡을걸 얘는 공격해서 안 때려도 됐었는데 아 이것도 잘못했네요 손상도 안입었을텐데 생각 생각이 짧구나 죽었니나 또 죽었니 또 죽었어 또 죽었어 약화 안당했으면 살았나 아 그래도 죽었는데 아 아 미치겠네 왜 못 깨는거냐 도대체 카드 운이 너무 없나 아 1라운드에서 죽냐 아 내가 피관리를 너무 안하는거 같죠 그게 제일 문제인거 같애 그쵸 너무 피관리 안하고 그냥 빨리끼기 같다는 욕심이 너무 큰거 같네 이번에는 가든파드를 아 그래도 유물맛이 있으니까 ㅋㅋㅋㅋㅋ 아 30걸드 망해서 아 너무 재미를 느끼고 싶은건가 아주 시장유물 버리고도 많이 해봤어요 어 아 수장유물이 좀 약하긴 하죠 이 캐릭터가 좀 필요한게 그 공격할때마다 방어도 올려주는거하고 아 아시죠 공격 카드 쓸 때마다 방어도 올려주는거 그게 진짜 좋은거 같은데 그게 제일 좋은거 같애 이 캐릭터가 마름새 마름새도 진짜 좋은거 같애 이 캐릭터가 또 유독 아 도박집 하 좋습니다 도박집 짱이죠 자 방어도 12 방 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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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여유롭게 가고 있는 것 같애 카드도 잘 나오고 있고 피 무조건 웃긴다 이제부터 어빌은 자유죠 잡을 수 있죠 무안의 겁날까지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이번판 좋은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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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가자고? 엘리트 괜찮지요 당검 튕겨보내기 소비를 버리고 공공을 합니다 자 이제 슬슬 다음 턴인가요? 도망갈 준비를 슬슬 할텐데요 방어 방어 하겠습니다 공격 공격하면 같이 맞고 갈 수 있는데 아까부터 너무 피관리를 안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번에 도망갈 텐데요 잡아줘야지 2방어 2방어까지 가자 엘보 갑시다 방어로 아 아 공격이 필요한데요 어허허 아 아 아 잘못했다 아 얘를 잡아야죠 얘를 잡았어야 된다는 아 얘를 잡고 있어야죠 1위를 만들어주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어로 데미지를 놓겠습니다 피를 아껴야 되니까 그래도 아 중독을 쓸걸 그랬다 중독은 써도 되는데 늦었지만은 중독을 투축하도록 하지요 빠르게 하나를 잡는게답겠지 차라리 좋습니다 어지러움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텐데 자 당검으로 공격을 해주고요 수비해주고 공격해주고 생전자로 어지러움을 없애고 돈을 종료합니다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딜을 맞아야겠군요 잠시만요 아 좋습니다 자 얘는 이제 당검을 쏴주면은 다음번에 죽을텐데요 자 약화를 쓸걸 그랬네요 자 무효화를 끝내주시고 이제 잡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소멸 당검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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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공격 어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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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3 어지러움 좋았습니다 당검 공격 방어 방어 자 이번에 들어가야될 것 같고 다음톤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잡을 수 없죠 5 어지러움 어지러움 좋습니다 어지러움 ㅋㅋ ㅋ 하 마 ㅋ provided 단검 공격 공격 다음 턴에 단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잡았죠 단검 자 펀치칼 산턴에 3장의 스킬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적 전체에게 5피해를 줍니다 엄청난 카드지 압도 하나 집어줍니다 자 0코스트가 많아서 압도 쓸 타이밍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방어는 필요없고 공격 바꾸면 나오지 않을까? 와 미쳤네 아니 이거 바꿨다가 무슨 일이냐 와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네 continuous 제가 찾으려는 공격al 뭔지 아시지요? 아들 이거 찾았거든요 와 이게 이렇게 누워버리네 진gin 차에 공격회라도 희생들 어 카드 다 써야됩니다. 아시지요? 3번 카드를 사용할때마다 전적 자체 5데미지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도 카드를 써줘야됩니다. 한 턴에 3장 스킬을 카드하면 전적 5데미지가 있기때문에 이 캐릭터랑 아주 잘 맞지요? 너무 아플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다. 20데미지나 되네? 왜 이렇게 세냐? 와... 아니 왜 이렇게... 반반씩 했어야지 둘 다 방어하고 둘 다 공격하고 둘 다 방어하고 둘 다 공격하네? 자 한마리는 잡았지요? 자 3번 카드를 쓰면은 들어갔어요 벌써 들어왔습니다. 스킬 카드 스킬 카드를 사용할때마다 전적 자체 5데미지 아 좋았습니다. 방어 덕포첸 조치요? 오케이 오케이 겁무 하나 갑시다. 아... 몸... 몸말기들 나왔네요? 아... 둘 다 이 정도요? 마름새 수비... 마름... 수비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당검을 써야되는데... 아... 당검을 써야되는데... 아... 아... 방어... 방어를 쓰고 체랄이... 쓰읍... 당검을 뽑을걸 그랬나보다... 굳이 맞지 말고... 아... 생각해보니까 튕겨내기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물약을 써야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자꾸 나 물약을 아끼는걸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거미절 분사는 뭐냐면은 약화를 거는 것이지... 자 일단 한마리 잡아야겠죠? 한마리 또 잡고... 아... 물약을 썼어야 됐는데... 물약을 자꾸 굳이 안쓰네... 아니 이걸 못잡아? 아... 방어방어 했으면 끝났는데... 아... 아... 스킬 카드 좋았습니다... 어... 닉... 닉기 짓고 싶은데... ㅋㅋ 무한얘기 가고 싶은데... 이번판은 무한얘기 별로일 것 같아... 자... 일반 상인에서도 뭐라는거야... 어쨌든 그런 카드입니다... 보스가 상자가 아닌... 일반 상자에서도 카드를 획득할 수 있다는 카드인데요... 자... 저희에게는... 다 버려봐... 무한... 무력화... 압도... 튕겨내기... 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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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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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깔끔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9 데미지가 들어올텐데요...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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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공격... 딴돗... 방어... 오케이... 아... 아... 잘못했네요... 생각이 짧았다... 전체 5데물 생각을 안했어... 당검... 공격... 마름색... 방어... 방어... 아... 방어방어방어 했으면 죽었는데... 아... 또 잘못했네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안맞았으니까요... 잘했습니다... 어... 일단은... 팬은 집집합시다... 어차피 다 못써가지고... 좀 힘들어보이네... 자... 강화를 좀 할게요... 강화할 카드는... 무한의 검 날부터... 무한의 검 날부터... 첫돈에 쏘고... 방어를 해야 되니까... 상인에서 저가이가 사야 될게... 민첩도... 중요하긴 한데... 삽자루 함 가야겠는데요... 아... 수리검이... 아... 수리검 사야 되겠다... 일단은... 어쩔 수가 없다... 아... 또 만났네... 자자자... 무한의 수리검은 이제... 무한으로 나오는거고... 자... 팔데미지를 맞으니까... 이렇게 빼보자... 그럼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무력화... 단도... 마름색... 무력화... 그럼 방어를 쓰고... 단검을 쓰구요... 다음 턴에 공격을 한다... 오케이... 아... 미러클 느낌 좋죠... 아... 자... 다 쓸 수 있네요... 광역 오드앤 좋구요... 이 카드 언제 쓰냐... 흐흐흐... 검문...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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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 공격... 수비... 요렇게 해서... 마저줘요... 아... 마저줘야겠다... 어쩔 수 없다... 좋았습니다... 아... 이거... 물약 다 써야되는데... 굳이... 자꾸 안쓰는거니... 요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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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을... 받아야겠다... 아... 아니야... 힘... 이가 더 날거 같은데... 아... 보물... 행복한 것 좋지... 하... 당검문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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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력배복도 해줘야겠네... 하... 또 만났네요... 하... 하... 이번에는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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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자 쓰자 탈출구 오케이 지금 편지 칼을 계속 써줘야 되기 때문에 40 데미지가 들어오는데요 또 35건요 자 여기서는 3장을 뽑아주세요 딱 됐죠 요거까지 해서 63피 자 16 데미지가 또 들어오는데요 편지 칼을 또 써주고요 좋았습니다 알기 알기란 방어도를 줄여 주는 카드입니다 선박 샥샥 칼질 튕겨내기 소비 분리를 할거고요 공격력은 그.. 뭐라는거야 그렇습니다 방어도를 감소 시키고 공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탈출구 0000 수비공으로 할 수 있군 84 얘를 분리시켜버릴꺼야 편집권 좋았습니다 자 편집칼이 써지지요? 안써지지요? 아 써지지요? 자 방어방어로 하면은 편집칼이 써집니다 그렇지요 그럼 하나를 쓰고 무료칼 쓰고 하나쓰고 좋았습니다 이런칼은 아무리 봐도 낀것 같군요 단도 다..단도 좋았습니다 다음판을 준비해야되겠군요 다음판을 준비해야되겠군요 벨초 작은집 영원한 약탈 열성 히힛 으음 음 다리껍기도 괜찮은데 흠 음 다리껴께도 괜찮은데 구르기도 괜찮은데 그냥 넘길까? 도시로 왔습니다. 자 이제 맵을 어디로 갈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다음은 딱히 갈만한 데가 없네 엘보코스가 있네요 엘보코스 한번 가볼까요 아 피차다 도둑한테 괜찮다고 방어도 안전빵이 다 버리는 거긴 하네 3 이렇게 아까 차라리 굉장히 안전하게 했어요 뭐죠 근데 빨리 잡아야 되는데 흐흐흐흐흐 돈 오케 피우지 갑니다 빨리 잡아야 되는데 다 다음부터는 이제 들어갈 텐데 아 얘는 벌써 갈 준비하네 한 대 맞아야겠다 자 이제 다음 턴에 오지게 때릴 수 있는데요 도망가네요 도망갈 준비를 하면 혼내줘야죠 방어 방어 하면 죽죠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당검투척 니킥 당검투척 니킥 니킥 당검투척 니킥 자 205원 있는데요 휴식카드를 거치면은 휴식카드를 거치면은 고대 두번을 공격할 수 있다 죽어 죽어 아 죽어 죽어도 참 좋은 카드인데 카드 제거하고 넘어갈까 아 눈알사탕이 나왔는데요 방어도 60 공식 무료과 써주시고요 단도 써주시고 힝힝 방방 힝힝 방방 아 피는 안달았지만은 아주 만화코스트가 넘쳐났는데 한계없네 자 20 데미지인데요 약화를 걸어줍니다 무효화를 당했죠 방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또 나겠네요 좋았습니다 샥샥 자 맞고 죽을 겁니다 하지만 수비로 버텨냈지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비를 준비했습니다 죽었지요 샥샥 오케이 아 이건 뭐 방해해 짓고 싶은데 방해 가보겠습니다 자 물음표 물음표 보스를 가보겠습니다 아 안전빵이냐 카드 가져와야죠 저도 배신 좋은 카드인데요 아 그게 없다 아 이 캐릭터 개 사기 스킬 있는데 배신하나 싶지요 아니아니 이거 스팀 게임입니다 자 배신은 들고 갈 거고요 음 배신 어 끝에 놈부터 잡아야 됩니다 버퍼를 쓰는 얘기 때문에 방방방을 가져갈 거라 아 그거 너무 아플 거 같은데 흐흐흐흐흫 이어어 이어어 자 좋았습니다 무력화 무력화 속박 속박 방어스킬밖에 못 못 쓴단 얘기죠 아 20 데미지 달아요 시비밖에 없네 그럼 피가 흐흐흐흫 다행이다 한 마리 잡아오고 와 다행이다 한 마리 잡아오고 얘네들도 젖었을텐데 원래 아예 안 쓰나 썼던 것 같은데 왜 바라내면서 드릴 아난나 윽 Грю 어엏 피 피회복 빨리 해야겠는데 어이 다행이다 씨 흐흫 어우 흠 배 최대체력 10회복 좋았구요 에너지폿이요 배 상검날 야아 다음 앨범 어떻게 잡냐 카드뽑기 팔방미임 무력화가 있었구요 무력화 잡아주고 문물임 무한의 겁날 팔방미임 먹구요 좋았습니다 아 메이플 여태까지 했어요 자 일단은 에너지 먹어야 돼요 바로 분노분노 하소이 자 자자 팔 데미지가 들어오니까 마름새 방어로 될려나 요렇게 해석 방어를 하나 뽑아볼까요 같이 쓸 수 있겠죠 아유 안나왔네 에너지 로즈 얘는 죽을거구요 좋습니다 자 얘를 빨리 잡아줘야 돼요 퍼프 주는 애기 때문에 아주 빨리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뭐랄까 죽었나요 또 83 24 24 플러스 9 아 18 플러스 27 아 또 죽었어요 저 아니 왜 자꾸 죽기만 하니 캐릭터야 아 왜 자꾸 죽기만 하니 이게 아 이게 자꾸 초반에만 아 저 포션 버렸어요 쓰기 안했습니까 저 아 그래 제거하고 가죠 아 이 수비 카드가 뒤에는 너무 안 나오네 또 오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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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죠 쓰읍 아 그런가 아 아 만화 포션이었어요 아 그래 체력 포션인 줄 알았나 그게 있어야 돼요 아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 유물 중에 시작할 때 체력 4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공격력 4 해주는 거 이게 좋은 거 같아 포션 안 먹고 그게 진짜 사기 스킬인 거 같은데 처음엔 좀 쓰레인 줄 알았거든요 체력 못 먹어서 근데 좋더라 여태까지 메이플 했어요 어 이거 한 지 이제 한 30분 됐나요 아 000이었으면 잡았는데 뭐하냐 말 시키지 마십시오 아 미안합니다 괜히 오피 달았잖아 입니킥 으흐흐흐 저기에서 카드 안정을 제거합니다 생존자를 버려버릴까 아 초반에 죽긴 한데 그쵸 생존자를 잠깐만 상점과 돈이 필요한데 상점과 돈이 필요한데 아 상점 너무 먼데 아 상점 너무 먼데 유물 받을 줄 알아야지 아 아 그냥 떠날 거야 세 장 밖에 못 쓴단 말이지 어 혹시 이게 무리 역할으로 이 카드 나왔을 때 버리면은 더 쓸 수 있나요 어때요? 어떻게 되는 원리입니까? 재생 포션 그냥 이거 뽑을까 그냥 이거 뽑을까 네 에이 튕겨낸기 뽑자 내킥 공격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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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f 뭐라 타자 000으로 다운톤을 끝내면 되겠군이요 무력화 공격 3개밖에 못쓰기 때문에 자 공격력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아 아 방어 방어 좋았습니다 다운톤에 끝내면 되겠지요 인지킥 아 공중제비도 참 좋은 카드인데요 보스가면 안될거 같은데 휴식을 가서 강할합시다 자 무력화 먼저 강할할까요 공중제비 무력화 어차피 이건 해야되니까 무력화 가자 아 이 게임 잘 만들었죠 아 세개밖에 못쓰는군요 공공 아 아니네 다 쓸 수 있겠다 어 아 이걸 먼저 썼어야 됐는데 실수했네 또 아 이걸 보냈어야 됐는데 뭐죠 실수했네 아 선수를 잘못했어요 하하하 생각 다 해놨는데 방금도 좀 이상하게 때린 것 같아 체력 6이었던 것 같은데 그지요 두 장을 뽑아서 공격 카드와 이걸 해서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는데 에이 실수했어 실수했습니다 괜히 맞았네 공격력 군화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했어 실수했어 상방어 아 엘보 잡고싶은데 아 아 잊어주는 좀 흐흐흐흐흐 잊어둔 안 되겠지 아 상 여기만 뚫으면 상정 두 번 갈 수 있는데 남자라면 잊어주지 그럼 그럼 가능하지 가능하지 말라죽은 가지 아 이 카드 좋지요 소멸될 때마다 무작위 카드를 주는 카드인데요 정말 좋은 카드입니다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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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손에 있는 걸로 해결할까 어차피 한은 써야되네 일으키고요 물약물약? 아 체력 회복이네 이거 써야되겠다 아마 긴 싸움이 될거에요 무력화 방어 방어 튕겨내기 공개 그렇습니다 와 와 이거는 고맙습니다 흰 아 왠 아라 엔 아 아 야 으 르 아 아 아 아 저주도 걸려있고 방방방공 어? 다 쓰면 되겠다? 어우 최종 회복 달달하네요 으흠 아 나왔다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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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복 너무 많이 한다? 힘차감소 18 데미지 무리였고 13 니킥 공중제비 열 쓰는 의미가 없어 방어방어를 해야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공중제비를 먼저 써 볼까? 흠 좋습니다 일단 상점상점에 길을 빨리 가야되는데 아 무력화 분위기 다쓰 점점 공이 약해진다 아 세장도 짜증나는데 아 얘도 짜증나고 올리는거냐? 아니 방어도 효율이 너무 극악인데? 18 데미지 야아 장난 아니네 이번턴 방어상 이번턴 미쳤네 다 나왔네 어 데미지 너무 약하잖아 어 데미지 2가 뭐냐 방어 1의 데미지 2는 뭐 흐흐흐흐흐 아 정말 방어도 올라가고 있는거겠지요 저거 와.. 뒤죽었다.. 피 바로 피.. 와.. 5데미지나 더 내게 되나.. 와.. 세대.. 세대만.. 아.. 니킬.. 아.. 씨.. 아.. 카드 대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 돌진 좋은데.. 돌진 뽑아야지.. 아.. 도둑질.. 독질이 나왔네요 독질이.. 세 장밖에 못쓰고요.. 아.. 미치겄네.. 와아.. 미치겄네.. 니킬.. 돌진.. 무력화.. 7데미지.. 야.. 체력도 회복해야 되겠네.. 큰일났네.. 카드 제거도 해야되는데.. 피도 없나.. 없기.. 못 깨는 거 아냐 이러다가.. 치유..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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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즈.. 단돈에 방어를 쓰니깐 뚫어야 되거든요 칠 데미지를 일단 돈 가져와야 되니까 아 다 써야 되네 좋습니다 부식의 힘이라는 것은 부상을 넣는 것인데요 아 돌진이 참 좋은 것 같애 핥기 핥기란 것은 이제 약화를 그어서 공격력을 약하게 하는 것인데요 아니 계속 써서 뭐하냐 그지? 아 이거 말라죽은 가지 찝었는데 세 개를 쓸 수 있는데요 다 쓰면 끝나겠나? 와 피가 너무 없다 저 10 넘었다 10 난리났네 핥기 타격 자 일단은 제거 하나 들어가야겠다 일단은 체력 후구를 올립시다 12피로 자 일단은 상점을 들어가서 제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약화가 짜증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규칙전 둘 다 짜증나니까 일단 약화를 하자 아 규칙전 사라고 신성 하나 사고 아 신성 사면 안되는데 아 돈 없는데 아 차이 파워 카드 날걸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아 제거를 못하네 돈이 없어가지고 아 그럼 체력 잃고 체력이 넘었다 아 체력이 있고 돈을 받아서요 의심을 제거해야 되겠군요 자 자 다음 보스를 37피로 접으면 되겠군요 또 얘네 근데 아 시작하자마자 신성 날개 드시고요 약화 방어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로 공격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번판은 신성이 써가지고 느낌 좋았네요 타격 돌진 이번 턴에 데미지가 세도 비벼볼 만해요 방어방어방어로 막으면 되니까 공중대비 튕겨내기 튕겨내기 방어 휠도 안달았죠 이것이 바로 신성의 효과지요 산맛이 있었습니다 한 대도 안 맞췄죠 한 대도 안 맞췄죠 자 강타 수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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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씁니다 1대미지 1대미지 맞아줄만 하죠 자 이제 다음 턴에 으깬다를 쓸텐데요 자 2번 턴에 뒤를 좀 많이 넣어주는게 중요한데 2번 턴에 뒤를 좀 많이 넣어주는게 중요한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 56 56이 됐다는게 무슨 능이냐 얘네들이 피가 다 56이란 얘기지 자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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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 공방 공 공을 못찾겠습니다 하지만은 공격을 안했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지요 구식의 힘 카드 2장을 넣습니다 핥기 방어 카드를 손상시키는 것이고요 자 무력화 방어도 돌진을 가는게 날것 같네요 14방어 쓰읍 아 그래도 방어방어가 날것 같은데 그죠 딜도 중요한데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아 이제 피가 30 남게 되겠는데요 32대미지가 너무 세네요 짜자 공격 니킥 소비 2대미지 달면은 이제 26피가 되죠 이렇습니다 자 핥기로 이제 또 방어대 효율을 줄여넣는데요 자 니킥을 썼기 때문에 일단은 어 실수했네요 결제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13피로 분해가 되죠 핥기 또 부식을 시키는 것인데요 자 16피가 들어오는데요 일단 무력화는 써줘야되는 부분이고 자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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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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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로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핥기 약화 또 시켰고요 공격 부상을 넣었습니다 자 자 자 아 수비 수비도 해야 되겠군요 펀델이 여지가 없네요 자 1대미지도 달겠군요 아 방어대 효율이 점점 낮아지네요 3으로도 변했고요 자 일단 사다를 하나 뽑아보고요 자 니킥과 공격으로 한마리를 잡고 1대미지도 달겠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할 기회도 약화를 시킨 것이죠 방어대 효율을 자 이제 18대미지가 들어오는데요 하지만은 이제 방어도 18로 맞겠습니다 신송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겠다 그죠 신송빨로 살아남았네 자 7대미지 돌진이 9대미지 13대미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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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턴을 넘기겠습니다 자 1기도 들어왔고요 자 방어대 효율은 4까지 떨어집니다 수비 마무리 0대미지 턴 넘기고요 자 이제 방어대 효율은 아주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고요 수비 하나만 하고 턴 넘기겠습니다 아 13피밖에 안 남았는데요 공격카드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 33피 다음 턴에 한 대만 때리면은 이제 턴을 넘 턴을 넘기는 얘를 그냥 넘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싹 데미지 넣고 다음 턴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죠 그럼 11로 분해가 되니까 이 방법 선택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11피 남았고요 자 자 니키 또 넘기고요 이거는 깼다고 봐야겠죠 오케이 자 1라운드 위험했지만은 잘 넘겼습니다 어 아 이거는 맥스 체력을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자 영혼의 깃털 대기 5장의 카드마다 휴직장소에서 2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몇 턴시 의도를 알 수 없게 된다 의도 알 수 없게 되면 난리나죠 영혼아 깃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또 걸렸는데요 아 도시지요 자 그림을 그려보니 요 물음표 전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가물 이분 놈이 나타났는데요 자 일단 저희는 수비는 하나 해야 되고요 네 킥 하나 하고요 돌진을 하게 되면은 방어도 10을 얻기 때문에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12 무력화 자 일단은 카드를 먼저 뽑아볼까요 신성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튕겨내기 돌진 여기서 공격카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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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력화 스니킥 타격 구루기 수비 팔 데미지 아 이렇게 하는게 의미가 없잖아 아 신성에 참 좋긴 좋다 확실히 초반에 나오면 어마무시하네 아 이거 니킬 마무리될거같은데 음 무력화 아 이거 타격 자 보상한 모드로 가죠 단검수척도 나쁘지 않구요 칼질도 나쁘지 않지 칼질 하나 갈까요? 오케오케 오른표 자자 계속 포션을 얻습니다 체력 7을 얻습니다 무색카드를 얻습니다 체력 7을 얻습니다 돈이냐 무색카드냐인데요 무색카드 가겠습니다 아 뽑은 더미에 수만큼 데미지를 주는 카드라고 합니다 아 나가야죠 나가야죠 돈을 또 얻어주고요 아 이거 무제한이었나요? 남자라면 돈 아니겠습니까? 더 안되겠지? 30분 있어야겠지 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30분 있어야 될거같아 특강 만남 뒤질거같은데 됐어 됐어 30이면 충분할거같다 아 나가자 할때 돈이 있잖아 아 체육이 있네 아 좋았습니다 600골드 좋았습니다 저주까지 가자 저주까지 가자 저주까지 가자 저주까지 가자 유물까지 가자 대턴이 카드를 벌일 때마다 스파워도 사무었습니다 아아 장난아닌데 위험하다 좋습니다 자자자자자 얘만 어떻게 커트치면 되겠네 일단 한마리는 잡고요 나갈 수 있죠 아 12 데미지 신성 신성 타이밍이 아니었나봐요 그죠 아 야야 좋습니다 아... 딱 전 턴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자자자 presupYAN מעט 갑니다 몇이에요? 10데미지 10데미지네 획득하면 뭐하냐 쓰질 못하네 아 근데 확실히 신송이 있으니까 방어도 많이 올라간다 이럴때 그거 있어야 되는데 방어카드 그거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맞을 때 나타나는 거 있었죠 그거 자 떨궈주고요 아 3 곱하기 5인가? 아 카드를 먼저 뽑을 걸 그랬다 떨궈 죽어요 어 신송빨로 좀 초반엔 좀 위험했지만 잘 넘어간 거 같네 야 참 이거는 방어빛 나왔네 아 좋습니다 자 자 자 자 아 소멸에도 괜찮은데 체력 올릴게요 아 소멸 하나 집을 걸 그랬다 아 걔네 3마리를 좀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 흠흠 저러웠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체력 회복 한번 해주고요 강화 좀 하고 싶은데 너무 피가 없으니까 흠흠흠흠흠 체력오르르 와 이것도 가져줘야죠 체력 얻고 흠흠 옳습니다 자 여기서 강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송이 강화해서 코스트 하나를 낮춰주죠 자 보물 또 얻어주고요 위장크림 랜덤 2개 강화인데요 나쁘지 않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하긴 뭐가 돼도 좀 애매했겠다 자자 강화를 할 건데요 닉닉보다는 아 선천성으로 나온다 와 이것도 괜찮다 이거 가볼게요 느낌 좋다 이거 자 물음표 전쟁 들어가고요 대게 모든 저주 카드를 제거합니다 아 꿀카드 좋았습니다 돈 아꼈죠 자 선천성으로 공격력을 할 수 있는데 신승을 먼저 하고요 데미지 팍 넣고요 탁이요 탁이요 방해를 먼저 가서 파드를 봐야 되는데요 좋았습니다 자 투정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좋습니다 652기온드 빨리 쓰고 싶네요 자 돌신을 해서 잡아주고요 방어도 올려주고시고 공중제비를 이용해서 호돌 한번 해주시고 턴을 종료합니다 자자 무력화로 공격력 낮춰주시고 방어로 먼저 들어올포구 독 난사해주시고 방어하고요 분사 두범이 더 약하네요 요렇게 가야 되겠네 자 그럼 14듬을 맞아야 되는데요 아 어서 오십시오 자 튕겨내기 공중제비 니기 공격 공격 아 마름새와 천적이 나왔네요 20 데미지가 들어올텐데요 일단 돌진이에요 수비수비를 해야 될 것 같죠 아 요새요 좀 재미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형모도 아직 못 들어가가지고 아 제가 지금 그거 뭐예요 도너츠를 잡아야 되는데 도너츠를 아직 못잡아가지고 아직 못갔습니다 칼질 공중제비 돌진 5 데미지 맞아야겠네 어 아 좋습니다 니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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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 오케이 아 덩금도는 너무 세다고 그렇긴 하죠 아 불타는 일격 하나 가야되겠다 오름피오 상점 다왔습니다 이제 아 타스를 제거하고 체력 30% 감수 가야죠 스펠카드 체력 세워주는 거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는 두 개의 아이템을 살 수 있는데요 팅샤 자신의 손할 카드를 벌 때는 무작위 적을 세 번 공격합니다 세 번 덱을 섞을 때마다 두 번을 얻습니다 적의 그린을 젖을 때마다 카드 상태가 풀 상태 이거 상태가 좀 그렇네요 상태가 안 좋은데 큰 그림 가겠습니다 깨보겠습니다 없이 가봅시다 큰 그림 가보자고 돌진 먹기면 말짱 두루묵인데 큰 그림 가보자 먹기면 말짱 두루묵인데 아 근데 쉽지 않을텐데 여기 와 쉽지 않아요 자 일단은 체력 채우죠 체력 채웠고요 신성 와 신성을 멋천 썼어야 됐는데 아니 그랬네요 호도로 좋았습니다 신성이 먼저 나와서 할만할 것 같은데 자 칼질 돌진 할 거고요 방어도 올려야겠죠 자 18 데미지를 맞을 겁니다 하지만 방어도가 있기 때문에 안 맞지 신성 때문에 이것도 억지로 깰 것 같다 아 공격력이 어머머시해졌어요 하나는 이걸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약하고 어려울거겠죠 방어 아 핍 많이 맞겠다 21 데미지 아 에너지를 지금 쓸걸 그랬네 아 늦었지만은 맞아줍니다 니킥 크페르페롤 합시다 니킥 크페르페롤 합시다 수비수비 어 2 데미지 맞을게요 다음 턴을 위해서 투자해주죠 자 넌 나의 것이다 아주 무서운 스킬인데요 어 3개씩 다 떨궜어요 아주 무서운 스킬입니다 자 얘는 약을 걸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드로우를 보고 어 정신공격 6 데미지 흡혈 6 데미지 12 데미지 들어갈 것 같고 튕겨내기 튕겨내기 해야되고 건모가 나왔다 자 그럼 에너지를 여기서 사용해주고 건모 소멸 소멸하면은 카드를 얻지 아 죽어 죽어 광해로 가볼까요 환장을 버리고 환장을 가져온다 소멸로 소멸을 카드 회에서 가지고 아 아 그건 안되네요 아 뭐 많이 아픈데 아 아 깰 수 있을지 모르겠다 쫄따고 또 소원할텐데 아 피가 없네 이게 빨리 풀려야되는데 체력을 채우고 싶은데 흠흫흫흫 자 또 방어독을 얘기하며 자 3을 잃고 3을 잃었어 3을 먹고 3을 잃어 4 방어독을 맞은 것 같네 이게 빨리 끝나야되는데 아 다음번이 빡셀텐데 으아 공격력 봐요 어.. 20.. 데미지가 너무 쎈데요? 자 무력화 내야 되고 27P 가야될 것 같은데요? 자 얘는 잡아야될 것 같은데 14 데미지 밖에 안되면 돼 아 저 기회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휘폐를 일단 버려보고 죽어주고 있으면 카드를 주거든요? 여기서 카드를 좋은거 뽑는다며? 물약으로 방어톱 시비를 뽑아 아니잖아요 일단은 적의 중독을 2배 올릴거야 카드를 뽑아서 아.. 방마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좋은 카드를 나온다며? 물약으로 에너지를 나온다며? 아 갔나요 또? 아.. 또 갔군요 ㅋㅋㅋㅋ 네네 말씀하십시오 또 갔습니다 아.. 또 못 먹겠네 해금 됐네요 그래도 제가 없는 카드들이 많다보니까 아.. 단독의 피해량이 3만큼 추가된다 이런 카드도 있었군요 아.. 카드를 전부 버립니다 버려둔 단독 카드로서 와.. 이런 카드도 있었네요 아무래도 모든 카드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전사 한번 가죠? 이 답답함 전사로 한번 풀어야겠다 제가 이건 카드가 다 있어서 안할라 그랬는데 안되겠구만 유무를 얻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청동민은 이거 이 카드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코스를 어떻게 잡을지를 좀 정해봐야 되겠는데요 어.. 라이트 코스.. 뭔가 좀 무난하네요 라이트 코스 한번 가보도록 하지 아.. 돈을 못 썼네 생각해보니까 결국에 그렇네요 자.. 얘는 체력을 채우기 때문에요 방 강타로 가죠 스팀 게임이요 만.. 칠천원인데 아.. 칠데미지가 들어올텐데요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만 칠천원 삼국지가 아마 십만원대였나 그랬던거 같은데 삼국지도 열심히 안했는데 뭐 만 칠천원이면 가격괜찮지 싸.. 삼국지 아마 십만원 주고 샀나 거의 그정도 줬던거 같은데 5만원인가? 근데 재밌게 했어요 삼국지도 삼국지도 그렇다.. 후회할정도는 아니고 확실히 전사가 싱긴시어 체력관리가 좀 쉽다보니까 게임 끝날때보다 피를 삼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다보니까 확실히 좀 편하긴 한거 같애 흠 흠 흠 흠 흠 거미줄 분살하는 것은 말했다시 방어스킬밖에 못쓴다는거죠 흠 그죠 흠 하지만 잡으면 되는것이지요 흠 흠 흠 흠 흠 자 걸어놓구요 흠 흠 흠 흠 흠 흠 연타를 가면은 이제 힘카드가 좀 필요한거구요 절단을 가면은 무난하게 이제 절단 하나정도 오케이 무난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점을 왔는데요 재고가 이제 일단 무난한 카드가 한번 될거 같구요 힘으로 갈거면은 요게 필요한 부분인데 세일 카드도 나쁘지 않죠 이중타격도 컨셉과 동일한데요 그럼 힘으로 한번 가볼까 이번 컨셉을 힘으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절개를 집었죠 잘했습니다 동전으로 해서 데미지를 올리고 절개 요런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뭔가 좀 어 도적처럼 느릿느릿한 것을 이제 좀 커버시켜주는 답답함이 없어지겠는데요 그죠 확실히 도적보다 빠르고 센거 같고 그런 느낌이 확 확 드네요 갈보기 하나 나쁘지 않죠 갈보기 스읍 깔 보기 한 장은 일단은 넘길게요 어 급하게 필요한 것 같진 않으니까 자 175올드로 저주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절정을 해야 되는데요 상점의 길이 보스를 거쳐가야되는 좀 위험한 난이도 이단데 자 저주가 뭐죠 아 선정치 약화 오케이 받아줍니다 자 재련을 한번 할 건데요 재련은 몸풀기도 나쁘지 않고요 절개 나쁘지 않죠 절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단부터 강화하도록 하죠 보스 절단을 지분이 기효죠 그렇죠 절단 자 얘는 어차피 체력이 차기 때문에 적당한 맞음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을 이용해서 빠르게 잡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뒤늦게라도 힘을 한번 써보는 거 생각해 볼만하네요 자 동전 10데미지 10데미지 아쉬운 1데미지 맞으면서 죽일 겁니다 그렇지요 좋았습니다 자 좀 맞어 맞어 주고 좀 빨리빨리 잡아줘봐 들어가겠습니다 이중타기요 자 6데미지 10데미지 13데미지가 들어가는데요 방어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슉 슉 슉 슉 좋습니다 어 아까전에 그 효과 때문에 이제 공격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 약화를 당했죠 저조때문에 자 동전 샷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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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또 공격력이 약해졌는데요 빨리 제거해야되겠다 자 일단 잡는게 맞겠죠 12데미지 12데미지 좋습니다 아 아프다 이중타기요 이제 한두편만 하고 자러 가야되겠다 자 파워카드를 얻을때마다 그 파워카드를 강화합니다 강화된 카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 카드는 한번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 어 맞지않겠습니다 전도 시작됐구요 일단 절기에요 이중타격이 타격으로 하면 잡을 수 있겠네요 아 쇽쇽 타격 확실히 전사가 빠르긴 빨라요 그죠 자 쥐약에 걸렸기 때문에 쥐약이라면 5% 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강타 타격 끝 오케이 자 다음 카드는 대검을 짓고 싶은데요 가볼까요 컨셉 살려서 가볼까 작은상자 물음표방에서 30골드 자 상자 맞는데요 아 힘을 세 번 정도 지을 수 있답니다 컨셉 잡았는데 일단은 저주를 풉시다 아뇨아뇨 저주는 다음에 풀도록 하지요 힘 강화 한번 해보자 저주는 나중에 풀도록 하지요 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군요 돈이 없어서 아 아 마이갓 아 대검 쓸걸 대검이 더 죽었는데 실수했네 아 힘 강화 지금 할걸 그랬다 너무 아프겠다 아휴 진짜 아프네요 체력도 채워야되는데 강화도 하고싶고 아 약화 다 걸렸구요 야 수비수비 수비는 좀 뒤늦게 먹 먹어주고요 뒤늦게 좋았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일단 한마리 잡아줍니다 자 일단 아 이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한마리 잡고요 한마리 잡고요 한마리 잡고요 한마리 잡고요 수비 왜 썼냐 지옥검을 잡고 싶기도 하고요 부메랑도 좋은데 옥검이 땡기네요 남자는 체력달련 아니게 P29로 해봅시다 하 자 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지금 돌입했는데요 방어도는 써도 될 것 같으니까 방어도를 쓰고요 자 그럼 12방어도니까 오케이 이정도 맞춰줄만 하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오오오오오오오옥오오오오오오오옥 다음에 잡도록 하구요 방어방어 니캐 꼬까미 13 데미지 타격 타격 자 한마리 제거해 주었습니다 힘을 올렸구요 10 데미지가 들어올 것인데요 5 데미지 맞아 아깝다 마지막에 공격화 됐으면 좋았을텐데 자자자 끝났네요 좋습니다 P18 아 박치기 좋지요 자 이건 아니었던 것 같다 체력달련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다음 가보도록 하죠 야 체력달련을 찍었지만은 보스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썼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능하죠? 가능하죠? 힘푸전 늦었지만은 자 다음 턴에 피 깎으면 되는 부분이지요 아 깬다 전사는 갈 만하죠 이거 절단부터 소비 자 일단은 46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할 만하지 워낙 공격력이 세다보니깐 절단은 제가 일부러 집어왔죠 절단 분해시키고요 타격으로 최대한 P를 깎고 4P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전사 아니겠습니까 그라며 그라며 핥기 자 지옥검 동전 어퍼커로 분해시키고요 박치기로 말고 잡아보엏 똑같잖아 어 어퍼커로 동전을 가져올걸 잘못했는데 어쨌든 깼습니다 근데 어쨌든 깼습니다 한대씩만 때리면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옥 불 하나 지고 싶긴 한데 핸드가 너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넘길까 그냥 일단 일단 넘깁시다 나중에 화합하도록 하고요 남자라면 또 저주 세계로 저 파워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무작위 한 장의 비용이 1턴 동안 0이 됩니다 야 하도 모두 아닙니다 노 노 노말 자 상점을 최대한 최대한 많이 가야 되는데요 자 이 라인을 이용하면 세번까진 갈 수 있겠네요 자 이 라인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주가 이제 4개 중에 많이 나올 텐데요 아 턴이 끝날 때마다 EPL 있는다고 합니다 아 EPL 좋았고요 자 최적사 저주카드가 안나오길 바라면서 빠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재미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카드 4장이 있어가지고 뒤넓게 힘써주고요 뒤넓게 힘써주고요 아 너무 아프다 그래서 시작할 때 체력 2차 됐기 때문에 잡을 수 있겠죠 이중타격 아 저걸 먼저 쓸까 체력회복 나올 수도 있는데 이도류 이도류를 복사해가지고 쓰리 공격을 한다 일단 이중타격 합시다 자 여기서 하나 제거해 줍시다 아 신성 나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자 제일 짜증나는게 뭐야 약하가 더 짜증나죠 약해지니까 답이 없는 것 같네 약하부터 지우자 야 2번판도 쉽지 않겠다 와 제대로 공격만 하네 가충타격 박시기 박시기 일단 하나는 5대만 마저 줘야겠다 방어 약하 걸렸고요 약하라는 것은 이제 25% 적은 적은 피해를 줍니다 원래 공격이 10짜리라면 야 괜찮네요 약하 달달했습니다 자 절개로 샥 부어주시고 갓종타기 샥샥 해주고 자 갓종타기 샥샥 해주고 잡고 어쩔 수가 없네요 어 12댓마저 주고 3댓마저 주고 둘 다 죽겠네 오케이 오케이 갈보기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돈에 갈보기 하나 응 방어 하나 찍읍시다 자 무릎페이아인을 가면 저희가 상점을 못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레인을 뚫어야겠다 자 통전을 쓰고요 강타를 쓰고 돈너를 쓰고요 수비를 해주시고 또 아 너무 아프다 아 34피 갈보기 깔보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자 32피고 남았고요 손상력을 했습니다 방어대의 효율을 줄여놓았다는 것이죠 아 많이 아프네요 너무 아프네요 아 13피 남았네요 좋습니다 자 가정타기요 좋습니다 상 상박지 상박지기 아 넘기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상점 들어갔고요 다음턴이 보스인데요 어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자 약하부터 날려보냅시다 약해지는게 너무 불편하네 체력 다는 것 자 보스를 만났는데 체력이 일단은 9밖에 없고요 0 0 0 뜨면 뒤졌습니다 어 양호하네요 절단으로 시악 도와주시고 동전 써서 깔보기를 먼저 써서 자 여기서 이걸 써서 잡아주면서 동전이냐 절단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깔보기 선택할게요 아마 얘가 다음선에 공격할거니까 방어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 근데 물음표네요 물음표 떴다는 것은 그것이지요 자 쇼딱을 또 소환했는데요 자 쇼딱을 또 소환했는데요 쇼딱을 또 소환했는데요 쇼딱을 또 소환했는데요 쇼눈돌 23 23 23 분노를 하면서 나타났는데요 아 근데 제가 또 마침 방어 카드가 없네요 쇼부 쇼딱 쇼딱 여기서 에너지를 사용하신 뒤에 쇼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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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아 깔끔한 제공 좋았습니다 에이 이것이 봐도 공격하듯이 나왔을거고 그때 그러고 자 힘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타운은 물음표 같던데 지옥광 자 다음 건 또 불러냈습니다. 자꾸 불러내네요. 자 이번에는 절단. 대검 절단. 문 넣으면 좋겠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익은 맞아야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번엔 무엇입니까? 힘 잡고 올라가구요. 또 물음표는 동전. 분노. 타격. 타격. 분노. 좋습니다. 자 뭡니까 이번엔. 또 짓바블렛네. 또 불러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 수 없다. 데미지를 올렸는데요. 자 저의 데미지. 12. 14. 12. 14. 26. 몇 데미지. 12. 12. 20. 34. 아 난리 났네요. 45 데미지를 저으러 어떡하냐. 저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의 가전을 뽑아서 분노 3점을 뽑으면. 아 안나왔어요. 아 동전을 뽑아서도 됐어요. 동전 썼던 것 같은데. 아 어떡하냐. 어떡합니까. 저 갔나요. 죽었습니까. 방어 없습니까 이거. 45. 45. 45. 45. 방어 방어 방어. 하아. 안될 것 같은데요. 안될 것 같은데요. 아 안될 것 같은데요. 아 안될 것 같은데요. 이 게임 재미있었는데. 이 게임 재미있었는데요. 아쉽습니다. 가겠습니다. 오! 아이고. 딜 넣었으면 이겼다. 와. 아. 딜 넣었으면 이겼다. 이겼네 아님 그 반사데미지로 얘가 개피 되는거 아닙니까? 죽었나요 저 그래도? 안됐나? 내가 이겼었던거 같은데? 안되나? 답 안나왔나요? 아 한번만 더하죠 재미 확실히 아이언클래드가 하는 맛이 있긴 하네요 그렇게 안됐나? 자 세대치력 8로 가죠 강한 나중이하고 자 2번 라인은 아무데나 가도 좀 비슷하네 자 이번 밤 느낌은 보스를 많이 잡는 루트로 한번 가보자 자 하나 둘 다 두개네요 그럼 일단 일로가자 강타 수비 왜 강타 수비냐 피차니까 공공공 공수비수비 저 승천 아직 못갔어 이거 도너츠 못잡았어요 아직 도너츠를 잡게 해주십시오 도너츠를 아직 못잡아가지고 도너츠 잡고싶네요 저도 도너츠 안잡아갖고 못 열었다니까요 다 열었는데 도너츠 신원이 하이언슨 Trevor 공격 카드를 공격 카드를 절대적인 힘 좋았습니다 별로 안좋아요 짓고싶은 카드는 아니에요 강타 타격 확실히 세긴 세다 전사가 절대적인 힘 방어들을 얻을때마다 무작위적이게 산피해를 주는 것인데요 천재의 대 컨셉이랑 잘 안맞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만들 순 있다는 느낌이랄까 자 공색이 나오면 끝났는데요 좋습니다 절도함 자 일로 가도 보스를 잡을 수 있다면은 일로 한번 먼저 가보죠 오케오케 함정 발동 아 그냥 체력 다는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적초체질의 골드량이 증가됩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체력 실험로 또 체력 잃구요 그리고 공카드 다 날려보냅시다 아 너무 수비가 수비만 나올 것 같은데 아 절대적인 힘을 일단 버릴까 쓰지도 못할 것 같아서 자 남자는 또 재력 가줘야죠 일단 절단부터 초반에 절단이 좋으니까 자 저희 컨셉 보스를 잡는 것이죠 가봅시다 잠시 재워주구요 쯧 잠есто잉 쯧 재워주구요 쯧 이거 스팀게임이예요 아 아, 이제 곧 가야되겠죠? 갑시다 남자라면 공격할 줄 알아요 두어지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아, 소비 좀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프네요 아니,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세냐 아, 약 하나 고려놓을걸 너무 세네 영혼 없어 공방이 줄어드는 것이지 좀만 살살 때려주세요 아프네요 아우 아프다 아우 아프다 아우 어렵게 잡았네요 포화로운 베개에 휴식을 취할때마다 15를 더 줍니다 전둥 자, 휴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해야겠지요 남자라면? 흐흐흐흐흐흐 재련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것이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26피의 컨트롤로 하는 마술 구슬주머니 어우, 저 취약 데미지 좋네요 짜자자 이번판 못기고 죽는다면은 아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만나도록 씁 아닙니다 근데 어으씨 아우 후 6회복 아 잘못 눌렀다 근데 폰별 좋았어요 너무 빨리 눌렀다 신성이 안 봅니다 신성이 집어주고요 휴직 한번 하자 아니요 아니요 휴직 필요 없습니다 물은 베믄 겁니다 포자 만나야죠 포자 만나야죠 신성 신성 아 절단을 할까 차라리 마저 줍니다 아냐 아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6필 6필 이야 뭐 나오냐 아 두마리 동전 8 3 24 어 아 지역이 걸려있어 W 지역이 됐구나 오케오케 8 15 14 1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쌍절단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엘보는 좀 솔직히 17피로 좀 아닌 것 같고 자 여기서 회복을 합시다 이건 해야 돼 17피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회복 한 번 하고 자 아아 쌍에 만났네 하필 아아 쌍에 만났어 내 시작이 좋다 아 30데미지 야코아 한 번은 강화로 뻐개해봤더니 와 야 수비 카드가 나오질 않네 아우 좋아요 4데미지 자 천도 또 부메라 이거 하면요 난리납니다 난리나지 너 72미도 한 번은 하아 가사 아 유지 자막이 네 어차피 센 공격 들어올텐데 아.. 유행 하들 일어났어요. 하스턴 같은거 했겠구만 76에 42 아오.. 12피 3개 들어왔고 수비 했구요 다음 턴에 끝내면 될 것 같애 오케이 카드 이거 게임 어렵지 않아요 하면은 금방이에요 아 무적 하나 진짜 좋더라 하나 집을까요? 무적이 방금같은 상황에서 정말 좋죠 음.. 어으 어쩔 수가 없네 코끼리 집어야겠네 코끼리는 어.. 게임 판판 끝날 때마다 뭐야 포션을 주는 것인데 이거 10 데미지 턴 턴 바워드 갈겨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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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본 카드가 별로였을까? 확실히 이게 낫긴 했죠 그래도 주술 어 주술이란 화면은 공격 카드를 제외한 카드를 사용할 시 데미지를 입는 것인데요 자 일단 천둥 하나를 가져와서 공격으로 한번 꺼봅시다 10댐 맞아줘야죠 어 천둥 동전 천둥 자 안전한 곳 74 28 대면 아 아쉽네요 LDP 남았네 한 대 맞춰줘야겠다 아이 14피면은 자 12피면 자 끼는 것 같은데 화염은 그냥 쓸 걸 그랬나 어 전투체면이 사기 카드거든요 공격력 카드가 없지만은 하나 나오죠 오케이 ㅎㅎㅎㅎ 하나도 안 나오면 좀 슬플뻔했네 아 분노 하나 좋지요 자 물음표로 간다면 보스를 가볼까요 아니면은 보스를 돌아간다 보스 가져갔어 아 얘도 센 놈인데요 아 신성으로 시작하네요 부메라 분노 분노 자 여기서는 물약을 좀 써줘야되요 너무 많아가지고 또 나오거든요 전두체면을 먼저 쓰셔가지고 카드 보고요 동전에 우리의 방방 이렇게 하고 방방 미리 써 그냥 자 무적을 쓰면 다 막아주는데 그럴 순 없죠 자 아 여기 또 중독을 써서 15피를 아껴주는 센스 아 좋았습니다 폭발 버션 상전투판 최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강화를 해줄건데요 신성을 강화할게요 이 만화가 좀 생각보다 빡세니까 자 버스 가보도록 하지요 자 또 나왔는데요 깊은자상이 자 동전 전투 최명 아 카드를 이마 썼기 때문에 어차피 안나와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로 해도 드롤을 못하기 때문에 수빈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폼벨 하나 쓰고 박치기 여기서 다시 전투 최명 하나 가져와주십니다 무할로프죠 무할로프 아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신성 전투 최명 아 분노를 먼저 쏠거라 에잇잘못했다 분노 무적 무적 일단 분노 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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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아 무적 지금 쓰기에는 나중에 넘어울거 같은데 이렇게 봅시다 좀 맞춰주자 10 데미지인데 10 데미지인데 20 데미지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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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메랑 분노 습니다 아우야 무적 한번 가볼까 일단은 이거부터 이리든 무적 하면 갑시다 전투 최명 자 30 데미지인데요 와우 엄청 엄포네 자 이번엔 몇 데미지인가 21 데미지인데요 드로우 먼저 하구요 분노 흠비를 써야죠 또 나올수도 있으니까 어 아 존도 최명 써서 드로우가 안나오는군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분노 생각에 짧았네요 좋았습니다 36 데미지 아 저 또 죽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안죽었습니다 왜냐 저에겐 아이템이 있으니깐요 좋았습니다 아이템효과 좋았습니다 와 나왔어요 실가바늘 엄청난 사기 아이템이지요 다 버리겠습니다 실가바늘은 시작할 때 방어도 5를 넣고 시작하는건데요 어둠의 족쇄와 강타가 있네요 강타는 별로 짓고 싶지않고 아 어둠의 족쇄는 짓고 싶은데 어 나왔다 어둠의 족쇄 힘 9를 감소시키고요 아 피가 당긴 병 시작할 때 체력 2를 채워주는 것이죠 어 어 부채도 괜찮아요 어 부채도 시작할 때 이제 체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인데요 부채도 나쁘지 않지 세 번 공격하면 방어도 5 올려주는 거거든요 4 4 제 4 일단 컨셉을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공방을 한번 가볼게요 자 3단 트리오 나왔는데요 어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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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 끼고 다니는 거 개수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인 것 같던데 아 카드 드로를 먼저 할걸 아 아 그래도 수비는 한번 해야되지 않을까요 너무 아픈데 그치요 차라리 공격을 해서 방어도 4를 얻을까 그것도 나쁘지 않지요 시작방어 9라가지고 아 5죠 확실히 좋긴 좋죠 자 피가 18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 제가 이것 때문에 저걸 집어치 이 아이템 데미지 15를 감소시킨다 아 근데 방어도 눌렀어야 됐는데 잘못 눌렀네 잘못 눌렀네 옷 달았네 결국에 아이고 실수했어요 실수했어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동전 절단 분노 분노 힘 빼 어 오케이 자 쓰리 분노 가봐야죠 모름표 자 제가 살 수 있는구나 오케이 경로가 있네요 EP로 보스로 간다 무슨 보습니까 망했네요 ㅋㅋㅋㅋ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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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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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1딩 넘었네 잡을 수 있는데 아 너무 아플 것 같네 어허허허 아 가자 아 아 물약 꽉 찼는데 쓸걸 그만 집어야될 것 같다 아 그냥 가자 일단 놓고 아 물약 썼어 아 병속이어서 공격카드를 하나 선택합니다 선택할 카드를 강화됩니다 견투 시작시 뽑는 카드에 포함된다고 그럼 차라리 천둥이 낫자 천둥은 필요 없겠구나 격돌이 나을 것 같은데 강화된 격돌은 없네 아 없네 이 게임이요 방자에 적혀져 있잖아요 원래 엘보를 잡기 위한 루트였는데 왜 이렇게 됐지 아니 근데 저는 따발총이 필요한데 그런 카드가 없네 아 다른건 돈이 없고요 아 다른건 돈이 없고요 스읍 카드를 제거해 봅시다 이제 다 막판 와가지구 신성 연사를 쓰면은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아 아 이거 쓰고 갈걸 간다 쓰고 갈걸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흫 흐흐 아우 아프다 이걸 좀 쓰자 화해엄하고 이거 갖고 있어도 뭐하냐 그죠? 어차피 또 물약 주는데? 물약 주는데? 아우 좋았습니다 화해엄 휘발성 아우 마지막인데? 좀 좋은거 안주나? 화해엄 아 딱 집을게 없는데? 물약이라도 챙겨갈까? 돈이 없어요 아 이런거 못사자고? 아 이런거 못사자고? 아뇨아뇨 아뇨 아뇨 아 나왔다 제가 이걸 끼어야지 다음톤으로 갈수있거든요 떨밑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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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2, 3, 2. 아 지금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지? 이거 깨면은 지옥 열립니다 지옥 열립니다 아 너무 웃음 아.. 아 다음 턴이 팬살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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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렵부터 30.. 아.. 어지러움 때문에.. 연상.. 이걸 못쓰네.. 야.. 38 데미지.. 와.. 10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무적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일단 방어대기.. 아 다음 투어대 공격하겠구나.. 38 데미지.. 아 뽑아야 된다.. 아 무적이 없어요.. 108 데미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 흐흑! 흐흑.. 흐흑.. 깼습니다 깼습니다.. 야.. 여마시였군요.. 그디어 지옥 가는겁니까 저도 열리나요? 지옥 왜 안열렸습니까? 열렸나요 지옥? 아 승천모드 생겼군요 야아 승천모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도 다음 지옥인가요? 야아 한번 봅시다 승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야아 그디어 제가 왔습니다 승천모드 한번 가봅시다 승천모드 아 사실 시작하자마자 체력회복 좋군요 승천이 어느 느낌인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길래 어렵다고 하길래 자아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전 찾질 못했는데요 자 5피만 달도록 하죠 도록하지요 아 엘리트 더 많이 발생한다고? 엘리트가 뭔데요 엘리트가 뭐 발생하는 거예요? 줌버스 그럼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공공했음 아 네 그럼 승천 다음이 지옥이에요? 퍽 ㄲ 캠 또 에어 도록하자마자 흠 이윤 아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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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지금 1단계죠? 아 이게 10단계까지 있다고? 아.. 뭐래요? 그렇단 말이군요.. 야 10단계까지 있다고? 10단계까지 깨면 고수입니까? 아.. 잡을까? 어.. 일반 3단계까지 깨면은 승천 모드 이제 보스를 다 잡으면 열리게 되는데요 아.. 6단계에서 구전 중이다 몇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승천 모드 들어왔는데요 체력 잃고 체력 잃고 자.. 뭐 얻었습니까 공격 카드를 얻을 때마다 그 카드를 강화시킵니다 이야.. 어마무시한 카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잡는게 단거 어떻게 해나 아.. 전투 재문을 써야겠네 6단계에서 구전 중이다 아...... 음.. 6단계 제가 지금 1단계죠 카드 많아서 할만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려운가 보네요 카드가 더 많아져서 더 좋을 것 같은데도 카드가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렵단 얘기죠 카드가 많아서 컨텐츠 잡기가 더 힘든 아 그래요? 카드 넘기면 되지 않나? 카드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킥 카드를 모으니 아 그래요? 세잘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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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매하네 진짜 애매하네 얘를 잡고싶은데 저 공격력이 다운되가지고 산화됐네 벌써 천천히 잡아? 아 오히려 그게 더 힘들수도 있겠구나 바로 올라가네요 어우야 좋았습니다 아 그래? 카드 안받으면 되는거 아니야? 아 나 지옥금 좋아하는데 아 이걸 먼저 강화를 할까? 어? 저 아까 카드 안집었어요? 아 강화되어있는거 가져왔나보구나 아 그러네 아 힐을 먼저 짓고싶은데 땡기네 이게 더 원래 전투치면 했을텐데 어 아 출발 너무 좋은데? 딱 체력회복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 딱 나왔다 야아 좁당만 비트네 분노 변화를 시킨다 강화를 시킨다 제거를 해야죠 어 엘보를 잡고싶은데? 엘보 물음표 엘보 물음표 선택권이 있네 저기 아 도박심 야아 도박심 좋지 아 대기에서 카드를 또 제거한다 방어카드 방어카드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 모르겠다 1대1로 가보자 방어카드 다른거 좋은거 골라보자 자 이걸 왔는데요 아 요렇게 가야겠네 잘못했다 생각을 좀 짧았어 아 그냥 여기서 투척할걸 그것도 나쁘지 않았을거같은데 아니 잘했다 아 나쁘지 않았을거같은 아니 잘했어요 도박심이요 카드 다시 고르는거 새로 뽑는거죠 자 일단은 싹싹싹싹을 해 한 12 20 한..한대면 맞겠지? 세방중에 야아 이걸 다 무빙시키네 와아 너무하네 이걸 다 무빙하네 와 한대만 맞았으면 죽었는데 괜히 8대면 더 맞았네 아 힐 아 아니다 이게 맞는거 같아 그쵸? 14피 힐했구요 와 이걸 무빙하네 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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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맞다 맞다 또 실수하네 또 실수해 아 시나리오 세웠는데 바보같이 했네요 스읍 아 이번에 골고루 들어갔네 양심있었어 양심있었어 아 쌍투체면 쌍투체면 한번 가져와야지 스읍 자 무엇입니까 상점있나요 상점있나요 아 없네요 백골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스 잡으러 가야죠 피가 86인데 아 근데 좀 쉽지 않은 보스를 만났군요 잠시만요 킹투체면 자 턴인데 피burn이 너무 채웠어요 beat 감격 수개하자 이건 수빈이 맞는것같아 아 근데 수비카드 좀 집어야되겠다 너무 맞기만 하네 캐릭터가 же 수비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우 서신하나에 힐해주고 달달하게 아 시식장소에서 제거할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제물까지 좋지요 조합이 잘 맞아떨어져 가네요 시나리오가 맞아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킹터치 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쉽네요 자 24뎀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잘 들어간다면은 아아 하나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한 대만 더 들어갔으면 여기다 쓸 수 있었는데 아깝네 킹터치 면 한번 가야되고 킹터치 면 한번 가야되고 킹터치 면 한번 가야되고 이거에 힐을 할까 이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애 제물은 타이밍이 아니고 오케이 아 물약이 나왔네 가독검 또 가져와야죠 가독검 가독검이냐 제물이냐 가독검이냐 카드를 제거할까 차라리 흡연 제거하는거에요 카드 아 카드제거에요 카드제거하고 봅시다 카드제거 아 그냥 가독검 할걸 아 후회되네 자 서신은 나중에 들어와야되는 물건이고 지옥불로 뽑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가도록 하자 일단 먼저 뽑고요 자 요걸로 힐량을 늘려서 키독검을 먼저 뽑고요 자 천둥을 쏘고 구매량을 쏘신 다음에 바로 넘어가면 안되는데 그렇다면은 바로 넘깁시다 40피로 오케이 40피로 바로 넘겼습니다 자 자 일단 뽑고요 자 전투치면은 안되보여 많이 쓰는척해 좋았습니다 아 인공물 쓸걸 그랬나보다 아 아 14데미지 너무 세네 32데미지인데 일단 분리 하나 해주고 사신을 써서 아 아니야 아니야 사신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 차라리 맞아주고 지역을 걸어놓자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피채로 주니까 타이밍 잘 맞춤 저도 얘네들을 분리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게 나쁘지 않아 보이네 개인적으로는 어어 사신 3피 태워줘 여기서 얘를 분리하는 건 별로인 것 같고 아 분리됐네요 좋습니다 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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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도 그럼 다음 턴에 공격이 풀리면서 제 턴이 한번 올겁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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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체면 천둥을 쓸 건데 자 14둘 아 이걸 쓰나 저걸 쓰나 똑같잖아 아 좋습니다 전두체면 아 둘이 분리불리래서 분노분노분녕 경력이 똑같네 데미지가 다 분노동 CD 분노 좋았습니다 으으응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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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없습니다 아 도마뱀고리가 진짜 안전빵이죠 안전빵 일단 해보자 안전빵 해보자 카드 뽑고 싶긴한데 쓰읍 그래도 기본 구성은 좀 되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1라인으로 가서 엘리트 보석 3번을 잡으며 4번 잡으면서 올라가는 것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지요 아 좋았습니다 자 아이템을 좀 써가면서 하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방어들 먼저 까야되잖아요 그럼 지역이 걸리겠죠 수비 수비 이게 낫겠다 그죠 빨리 잡아주는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잘하는 선택인지 모르겠네 더 많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선택이 됐네요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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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천동은 좀 그렇죠 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넘어가죠 덱에서 카드 한 장을 공개 강화를 하는게 낫겠죠 제거보다는 강화를 일단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천둥검은 들고 가야되구요 옥거미를 해서 믿음을 갖고 일단 옥거미부터 자 전두체면 수비 수비를 해야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마리를 떨굴건데 잡아버린다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자 10 데미지인가요 여러분 10, 10인데 아 이거는 부메랑 쓰고 사진 쓰면은 운빨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일단 부메랑을 먼저 아니 재물을 먼저 쓸까 아니 재물을 먼저 쓸까 아 아 카드가 많아서 드로를 못했군요 아 좋았습니다 재물을 쓸거에요 떨구고 아 잘못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아 전투체면을 했군요 제가 아 그렇군요 잘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물약을 좀 쓰고 싶은데 이중타격은 지금 별로일 것 같애 짓고 싶긴 한데 타이밍이 안나올 것 같고 자 수리금은 집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치요 멤버십 카드를 한다 멤버십 카드 괜찮겠다 차라리 나중에 좋을 것 같은데 멤버십 카드도 한번 해볼게요 수리가 많아 이렇게 가자 아 근데 또 상점이네 아 다음 턴에 샀으면 좋았을텐데요 아 아니랬네요 다음 턴에 차라리에 샀으면 좋았을 피가 많으니까 보스라고 갑시다 자 사신은 지금 피가 많으니까 필요없고 옷거미의 기대치도 있으니까 좀 더 재물을 먼저 하고 자 옷거미를 해서 사신을 들고 왔네요 근데 피를 여기서 깎아가지고 오케오케 요거에 광역기를 넣고 타격? 타격? 수리 어 9피 정도는 맞을만하지 아직 피가 많으니까 나중에 물약은 쓸지 말지 설정으로 하죠 아 천둥 써야 되고 써야 되고 수비 하나 수비 하나 수비 하나 좋았습니다 어 적당히 맞으면서 얘를 잘 넣어야지 어 빨리빨리 잡아야지 기다리면 아프니까 전투 재면 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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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쓰라고 pozion 쓰라고 아 근데 포션을 딱히 쓸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나오면 또 뭐 버리기도 그렇긴 한데 인공물 하나 정도는 좋은 것 같은데 쓸데가 없어요 아 오리알콤은 방어두가 없으면 방어두 획득하는 거 좋죠 연사도 괜찮은데 격돌이 더 땡기네요 공카드밖에 없어가지고 흡연은 카드는 제거하는 건데 강화할 게 좀 많아가지고 강화롭시다 오 옥거미를 먼저 합시다 쓰기 좀 부담되네 보스 잡을게요 P80이니까 자 일단은 옥거미는 들고 버리고 사시는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아 상처 체면이네 포실 아 격돌이 두 개라서 이건 써야 되겠다 그죠 자 한 마리는 이걸로 잡으면 되고 자 얘 혹시 얘 잡으면 얘가 어떻게 하나요 아 재물 써야지 써지네 아 체대 체력 안 올려주는구나 아 아프다 혹시 전투 체면 썼을 때 이건 써져요 카드가 사시는 한 번 쓰고싶은데 아하 아하 또 공격 안나줄꺼 아니에요 아! 공격하네 피흡 곧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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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요 지금 아 맨 처음에 나올 카드를 해준다고 재물이 낫지 않을까? 지옥 고무랄까? 뭐할까요? 뭐해야되냐? 재물을 해야되나? 재물이 낫겠지? 에너지 포션 에너지 포션 하나 있으면 좋을꺼같은데 아 인공물을 버릴까? 아 몸풀기 좋지 또 붓을 만났네요 아 얘네도 얘네도 나네 피 확 채울 수 있을꺼같은데 피 확 채울 수 있을꺼같은데 별롤까? 일단 뺄까요? 아 피채우는 가져갈꺼야 일단은 재물부터 전투재명? 다 쓸수있는데 뺄까요? 다 쓸 수있는데 다 쓸 수있는데 하하 다 쓸 수있는데 바워드 쓰긴 좀 그렇다 그죠? 아 공격하다부터 썼어야 됐나요? 잘못됐나 보구나 아 이거 왜 안나가요? 에너지 포션을 가끔씩 한번 써줘서 방어도 돌리고 아 좋았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지요 좋았습니다 아 구성때문에 두개를 못쓰네 하지만 방어도 6을 얻지요? 좋았습니다 헬도 해주고 잡아주고 아 다 좋지요 아 이건 집어야돼 카드 드로우수단이 6개 자 상점 할인을 하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아 근데 살 수 있는게 없네 공격 카드를 버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비를 버릴걸 그랬나보다 차라리 수비하지 말걸 다음은 시작할때 방어도 10 얻는거에요 게임 시작할때 자 재물을 먼저 쓰고 옷거미 전투체명 동전쓰고 동전쓰고요 동전쓰고요 2,3,4 어 어 요느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드로우를 먼저 아 아니다 방어 카드 나왔으면 또 난해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방어도 2호 좀 맞으면서 해야죠 18 데미지 아 일단 걸려있잖아 들어오면 좀 동전 부메라 오케이 속도가 빨라서 재밌긴 하네 염주 물음표 카드에서 더이상 무적하나 어때요 부메랑 하나도 무적하나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무적하나 안전빵인데 근데 얘 때문에 꼬일 수도 있단 말이지 아니면 업그레이드에 있는 부메랑을 짜볼까 HP랄까 차라리 다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강화를 합시다 강화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5장 줄게 재물강화부터 해주고요 자 모름표에서는 더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 타격카드를 흡필카드로 바꿔준다 이거 어때요? 아 별론거 같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짓고싶진 않아요 여기 안팠습니다 저는 짓고싶지 않아요 아 맞나요? 어 동의하지 않는다 저도 짓고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제어해가지고 어 자 몸풀기도 좀 강화하고 싶은데 문풀기 강화하고 싶은데 문풀기 강화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님 카드 제거할까? 공격카드 다 날려보낼까요? 일단은? 아 몸풀기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몸풀기를 먼저 하자 오케오케오케 몸풀기 자 버스 일단 두 번째 버스 아 일단 방어도가 없어가지고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드로우가 많아서 전 아 근데 전자채용 말고 또 기대할게 있나 아 일단 이렇게 갑시다 아 일단 이렇게 갑시다 아 일단 이렇게 갑시다 오 거미 강탈을 써주고 강탈을 써주고 잘 못했네요 동전 자 수비를 두개 써야지 다른걸 쓸 수 있는데 요기서 드로우에서 수비가 나오면은 이걸 뭐 쓰나마는데 하아 금차에 수비 두개를 쓰고 격돌을 쓰는게 낫지 않을까 그치? 제일 쓴게 뭐.. 아 여기서 벽치기를 써서 전두체면을 가져오고 방어도.. 천둥을 없애서 오케이 무력카드를 빨리 없애죠 아 중독을 써놓을걸 그랬다 어차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쓰읍 자 일단 1라운드는 나쁘지 않게 넘어 중독을 일단 쓰고요 전두태면 천둥을 써야될 것 같고요 천둥을 써야될 것 같고요 사신? 사신? 사신 사신을 해서 피를 해볼건데 맞아주고 요건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오케오케 오케오케 맞아줄건 맞아주고 맞을거 합시다 아직 방어부터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애 아유 근데 너무 아프긴 하네 아유 아유 이게 나을거 같네요 맞아 차라리 강탈 여기다 쓸걸 그랬네 전자태면 전자시키고 이십 데미지 이십 데미지 이십 Let's go 으흠 이십 방어도 쓰면 방어도가 없기니깐 이십 에 메이플은 아마 이것 마무리하고는 안할 것 같애 어색 이십 전투체면 가져올게요 자 몇 데미지입니까? 51 데미지군요 일단은 안써도 될 것 같지요? 51 데미지니까 아 8데미지 8 넘었어요 오후 핸드 밟 와아C 카드 개몬네 광화도 포션 넣어뒀고 통식으로 체력 올려주는 맛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직하나 매선식 고통의 상처 2장을 넣으면 이거 넣으면 안되구요 소주 갑시다 다 버립시다 소주가 줘야지 이 덱은 소주하고 잘 어려운 덱이에요 어울려 어울리는 덱 어울린 덱이지 자 상점 할인이 있는데요 빨리 가는 것보다 상점을 늦게 가는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시작은 일단 시작은 일로 왼쪽으로 갈까요? 몬스를 잡아도 돈을 먹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갈까요? 어 자 몬풀기는 들고 가야되는 카드구요 타격을 빼야겠네 이렇게 갈까요? 이게 나와보이는데? 아우 야C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생각을 해봐야되는데요 동전 이거는 필수사항이고 자 격도를 쓰기 위해서는 수비 두개를 써줘야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버리는 카드고 자 강타도 써줘야되는 부분인데요 뭐 33 데미지인데 울Grandma 아직도 확인됐다면 자기소개 오케 아어 포즁먹을걸 그랬나? 그게 나았을까나 나왔던데요? 흐흐흐흐흐흐흐 힐 아 오케이 최대 체력 4 올렸습니다 포싱먹고라 그래서 포싱 먹었습니다 HP 올리도록 하지요 물음표냐 몬스터 잡아도 돈 버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오히려 물음표 구직할 필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 수비제거해주고 전소재는 있으니까 아 자리가 없었구나 10자리 자 자 이제 시나리오 세워봐야겠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6만화 일단은 천둥이 났겠네요 수분은 써야되는 부분이고 손베리 아 좋았습니다 깔끔했죠? 자 광역기를 집을 것이야 ATP를 그냥 ATP 미친듯이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잘못 눌렀다가 아 사냥갔어야 했는데 자 일단 가봅시다 아 카드를 잃었어요 수비카드를 잃었네요 아쉽습니다 잘못갔어 사냥할라 그랬는데 아 그래도 정말 그 유물은 못 얻지 아 엘보 잡으려면 성전가야 되는데 자 할인되거든요 아 펀치스칼도 괜찮을 것 같고 파워카드 사용할때만 한장의 비용이 한턴이 용이 됩니다 이 카드 어떻습니까 세력 유지하기 어렵겠죠 어 어디 갈까요 펀치칼 갈까 무난하게? 사지 말까 차라리 안 사는건 어때요? 오히려 오히려 안 사는건 괜찮은 것 같아 아 근데 펀치칼 데미지 주는게 좋다보니까 지금 뮤렬을 위해서 한번 투자를 안해볼까 왠지 느낌상 좋은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럼 자 일단 하나 지우자고? 타격을 다 없애버릴까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엔 받아보겠습니다 타격을 다 지워버리자 크흠 자 포식 일단 수비 버리고요 첫 턴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단 빼볼까 두번째 턴도 있으니까 자 재물부터 일단 사용하고 시작합니다 저희는 자 동전 쓰고요 지옥불 지약상태라면은 하트를 얻고 한장 뽑습니다 자 일단은 두장을 먼저 뽑아보도록 하죠 강딱이 쓰고 지약을 뽑자처럼 이렇게 갑시다 아 천둥이 나왔네요 자 지약상태라면 카드를 뽑게 됐는데요 하나 뽑고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수비를 먼저 써야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투체면을 써주고 아 동전을 여기서 또 쓰고요 전투체면을 버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건지 정하면 되는데요 자 저희에게는 만화코스트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여기에 이걸 걸고요 1만화로 샥샥샥샥을 먼저 하고 26 데미지 33 데미지가 들어가는데요 그럼 얘로 쓰면 얘가 죽겠네요 그럼 얘로 얘를 잡고 오케이 좋았습니다 호화로운 백이 휴식할때마다 체력 5를 얻게 되고요 저희의 컨셉 일단 HB 만땅을 가보겠습니다 HB 이거 맥스있나요 혹시? 몇가지 올릴 수 있어요? 자 사시는 필요 없고요 포식하나 들고 갑시다 체력 먹어보고 싶어도 제물을 먼저 쓰고요 지옥권 워터 쓰고요 자 일단은 HB를 먼저 합니다 천둥을 먼저 쓰고 HB를 합시다 동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동전이 안나왔네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어찌됐든 수빈은 써야되는 거라니까 수빈 쓰고요 카드를 뽑아보고 동전이는 뽑고요 카드를 전투체면 없애고 자 이제 남은 카드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왕인데요 자 일단은 격돌 데미지가 33 데미지니까 하나 잡고요 자 격돌 데미지가 27 데미지거든요 자 일단은 그렇다면은 난폭이 24 데미지에 전투태명이 24 데미지니까 요거에 요거를 더해서 하나를 흡수하고요 아 흡수 안되네요 막타로 흡수해야되나보네 얘네들은 아 그런가보라 자 자 자 요렇게 넘어가도록 하지요 자 체력 올립니다 자 저희는 보스를 잡아야돼요 지금 유물왕이 되기 위해서 아 근데 좀 하드한애를 만났네요 정말 하드한애를 만났네요 흡수 자 일단은 이 라인 나쁘지 않은것같아 강탈을 뺐것처럼 아아 들어와봅시다 요때로 가보자 자 일단 카드 5장부터 먹고요 자 동전을 써야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어찌됐든간에 강탈을 먼저 쓰자 아 아 천둥이 나올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가볼까 옥거미 아아 옥거미 몽둥이 제일 좋지 아 흥별로 들어오랬었어야 했는데 잘못했네 일단은 이렇게 가고 요렇게 오케 54데미지 깔끔하지요 미소짓는 가면 상점상위컷 잭을 50으로 고정시킨다 AHP도 올려주고요 다음 또 보물을 얻어야 되는데요 실가바늘 좋지요 아주 사기같다는 것 얻어주고 자 재료는 할만한게 전투체면들이 있지요 취약하고 피를 올리는 것보다는 전투체면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일단은 오케오케 아 수비카들 제거하자 그것도 괜찮네 227골드 투자 한번 가할까? 엘보 잡을까 그냥? 엘보로 갑시다 오케오케 자 두나를 만났는데요 자 일단은 안 나올 수 있는 전투체면을 위해서 들고가지고요 자 옥거미부터 써보도록 아 멍둥이들까지 자 요렇게 해주고 일단 우린 어떻게든가 수비를 꼭 넣고 시작해야되가지고 수빈쓰고요 아 여기도 전투체면을 가야될 것 같은데 터지네요 그렇다면 좀 아쉽지만은 포식을 먼저 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동전이 나왔지요 우린 전투체면을 썼기 때문에 안나오고 이제 갓둥을 먼저 써야되고 자 남은 코스트 두개 아 그렇다면은 다 쓰는 수 밖에 없겠군요 자 순서도 되게 둥이한 부분인데요 약한거를 먼저 써주는 센스 아 역시 모뎀이나 부족하군요 자자 제 차례군요 또 일단 드롤로 먼저 보고요 4장 뽑아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카드 아시죠? 힐 카드가 필요했는데 아신분 다시 정의 1 Kopf 정의 조치 가톰위를 먼저 써야될 것 같군요 자 카드를 뽑아야 되는데 뒤에가 애매하니까 아 표시기를 버리긴 좀 그렇죠 그렇다고 여기서 강타 쓰긴 좀 그러니까 동전을 써주고 꼬꼬미 일단 버리고 자 썩썩썩 다 써야 되네 턴 넘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포시가 낍니다 자 크로로 화가 났습니다 데미지를 손상시켰거든요 지금 데미지 오르놓고 있네요 저는 무지 세게 놓고 있는데 어이가 없네요 갓뚱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수비 들어가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남은 코스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아 아 마이 미스테이크 턴을 넘깁니다 분노 저 왜 다중했었어요? 분노 뭐 잘못했었나? 동전 드롤 먼저 들어가야 되고 잡긴 잡았는데 아 포싱 남았다 수비 수비 격돌 분노 분노 아 죽는다 죽는다 힐 오케이 체력 올려줍니다 엑시비피 HP 카드 드로 필요없어요 HP 엘보 잡으러 갑니다 분노 제약 0쿤인데 전체 수거하면 1도를 붙어보는거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전투체면 가져가는게 맞지않나요? 일단은 먼저 5장 보구요 어 동전쓰구요 아니 일단 지옥정요 전투체면 드로우 보구요 자 일단은 수비 수비 쓰고 분노 버리고 여기서 전투체면 여기서 또 전투체면 버리고 수비 쓰고 나뭇코스트 강탈은 별론거 같은데 그죠? 이거 이게 맞겠지? 이거 딜타 넣어봐요 힐까지 118체력 좋았습니다 적 전체에게 시작시 3대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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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올립니다 120 좋았습니다 자 저희의 시작은 천둥과 공격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재물을 먼저 씁니다 아 안좋게 남았어요 애매한 부분인데요 잘 넣은 카드 2장을 도로 해보구요 옷거미가 나왔는데요 야 옷거미 몇 데미지입니까 이거 1,2,3,4,5,6,7,8,9 9,7에 63대미지군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쓸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게 많거든요 강탈을 쓰면 안 맞기 때문에 차라리 반사의 강탈을 쓰고 수비는 어차피 우린 무조건 쓸어야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수비는 쓰고요 여기서 전투체면을 가보도록 하죠 아 동전 전투체면 가구요 그럼 여기서 방어 천둥을 쓰긴 써야 되는데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선택지를 해야 됩니다 포식을 쓰기 위해서는 자 일단 18 데미지 27로 바뀌면서 얘를 처리하고요 자 여기서 얘는 너무 쎄기 때문에 일단은 긁어볼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지 22만큼 죽거든요 신 맞으면 아 마지막 간지나게 목불정령으로 갑시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HP 이거 어떻습니까 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요거 좀 땡기네 어떻습니까 의견 좀 받고 싶네요 이거 좀 약간 땡기긴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자 요거 말고 제거하자 수비 카드 없애버립시다 수비가 더 더 안 좋은 것 같애 수비를 일단 제거합시다 그죠? 수비부터 없애자 아 아 이 카운트 개 카운트만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저 방어도 없는데 야 미칠것 같네 12개만 써야된다 한턴에 다 맞아주고 야 자 일단은 저희는 재물을 쓰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동전 쓰고요 자 천둥은 쓸 건데 야 12개밖에 무슨 생각 잘해야됩니다 일단 천둥을 먼저 쓰고 도로를 보자 12번에 딱 끝내야 되거든요 그냥 써야되 아 천둥을 써야지 이걸 쓸 수 있는데 자 여섯번 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인데? 그냥 있는걸 다 써야겠는데? 그냥 있는걸 다 써야겠는데? 그냥 있는걸 다 써야겠는데? 아 체면 때문에 이게 안써지는구나 아 와 수비카드 이게 문제네 미치겠네 와 잠깐만요 생각을 잘해봅시다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네 개 하나 둘 셋 넷 공격이 낫겠다 차라리 여기서는 이렇게 턴을 넘겨야겠군요 오케이 이렇게 턴을 넘겨야겠군요 한 턴에 12개만 써야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10절 데미지 데미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일단 우리의 필살기 전투체면 또 써주고요 전투체면은 전투체면을 불러왔죠 어 1,2,3,4,5,6,7 아 7개밖에 못쓰네 이번 판은 그냥 맞고 턴 넘길까요 강타만 쓰고 어때요 그냥 아예 턴 넘겨버릴까 마 그냥 맞아줄까요 어때요 의견받아야될거같애 이거는 애매해질거 같아가지고 그래도 카드 써야되나 차라리 그냥 맞아주고 다음 턴에 딜을 막 넣는게 낫지 않을까 어때요 난 턴 넘기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날거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날거같은데 물약은 없어 안써져요 그냥 마저쓰자 난 이게 맞는거같애 그냥 마저줄게 비가 없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더 애매할거같아 나중에 더 애매할거같아 야아 더 애매해졌다 도망했다 와아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공격하겠습니다 야아 도망했네 와아 그냥 때렸어야지 야아 도망해버렸네 야아 야아 진작에 때렸어야된다 고민할게 아니었네 어어 그냥 때리고 보자 일단 어어 다음선 나중에 생각하자 와아 그 많은 카드를 다 날려버렸네 아 아 피없다 위험하다 은근히 슬슬 위험해 한 두톤정도밖에 기이 없을거같은데 1 2 3 4 옳지 아 다 못쓰네 몇 데미지냐 아 위험하다 아 체력 100% 회복했고 33 데미지 들어오네 자 3개를 써야되는데 14 데미지 14 데미지 10 데미지 4 32 어 왜 때리다 마녀? 어어 못깰거같다 와아 난리났다 제가 아직 피살기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제가 제 물 도마뱀꼴이 사놨거든요 자 믿을건 도마뱀 뿌리뿐인데요 아 이거 생각보다 카드가 너무 안나온다 한 번 죽고나서 그렇게 가야될거같네 4개 그냥 썼어 일단 일단 넘어가고 보자 자 몇 데미지입니까 하아 와아 지진거같은데 끝난거 아니에요? 죽은거같은데? 내가 죽은거같은데 그냥? 살아도 바로 가는거같은데? 어 어 아니네 살긴 살았네 어 나 도마뱀꼴이 야 효과 사용했다고 아니 카드가 안나와 드로우 카드가 어디가 보니 와아 하지만 깼네요 와아 겨우 깼다 와아 와아 겨우 깼다 승천모드 2단계 같군요 어 야아 승천모드 2단계 들어옵니다 2단계 들어갑니다 체력 뻥튀기 아주 시대한수였어 자 백골드 강화로 시작해야되겠죠 쓰읍 8192500은 별로겠지? 백골드 강화가 있습니다 쓰읍 어 메이플은 나중에용 흠 다음은 이제 어 왼쪽 라인이 그냥 아주 무난한 길이네요 아 왼쪽 라인은 좀 빡세 보인다 그치? 사실 후선책을 선택할 수 있는 이쪽 길로 가는게 무난해보이긴 한데 여기로 가죠 어 아 점점 강해지는거죠 내내 강타에 수비를 할게요 체력욕을 회복하니까 적당히 맞아주면서 해야지 인사 적당히 맞아야되는데 너무 막 많이맞는것 같다 음 이다님 공격카드가 두개밖에 안나올수있으니까 와 초톤에 22는 너무 많이 맞았던 와 이게 좀 운빨이 생각보다 심하긴 하다 와 근데 아까 전에 마지막에 겨우 깼는데 그거 진짜 너무 좀 심했어 너무 안 나오긴 했어 드로우 카드가 안 나와가지고 꼬여가지고 옥거미 들고 가야죠 무림프를 와서 미즈의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얘가 나왔네요 일단은 강타 소주가 소주가 진짜 좋은 카드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거미 몸불길 먼저 갑시다 어허 뒷카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어허 공카드를 제거하고 갈까 차라리 아 그렇게 합시다 제걸 먼저 하고 출발하자 미즈의 도박으로 가고요 아 무작위 카드 2개 강화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 피가 너무 없다 피가 너무 없다 체력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체력 미리 한번 하고요 피가 너무 없으니까 엘보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엘보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이게 아 아깝다 금강좌 짓고 싶었는데 아 고대해체 사기는 좀 애매한데 어 걔 무작위 2개 카드 강화 도망가 엘보 잡을 데가 아니다 엘보 얘네들이 기본 공격력이 일식 올라간거죠 원래 최고였던거 같은데 그치요? 그치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수비는 안될것 같고 공격적으로 무조건 가야되겠네 흠 휴식은 필요없을거 같구요 물음표라도 차 어 청동반을 좋아해요 이 아프지않죠 자 지옥검을 먼저 써야겠네 자 일단은 전투체면을 여기서 써주고요 쥐약을 걸고 바로 뚫죠? 26원 오케이 바로 뚫어주고요 분열하겠지요? 자 몸풀기 타격 타격 초반에는 카드 강화도 나쁘지 않지 핥기 자 공격력을 둘 다 하락시켰는데요 자기네들은 세게 때리면서 오퍼컷 타격으로 잡겠습니다 맞아줄건 맞아주고 때릴건 좀 때려줘야되죠 동전 동전 업컷 타격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요? 하다보면 잘 되더라구요 포식 갑니다 자 일단 보스는 좀 뛰어넘을게요 지금 잡기 너무 빡세니까 어우 펜촉이 좋죠 펜촉이 좋습니다 카드 제거를 할게요 체력이 좋고 카드 제거를 할게요 자 공카드를 좀 날려보내죠 자 이제부터 몬스터 몬스터 체력 채우고 보스를 잡아야될 것 같은데 처음 난이도가 좀 팍팍하네요 자 맞을건 맞아주고 잡을건 잡아야되니까 아 아 격돌이 나왔구나 그럼 방어방어를 하고요 격돌로 하나 잡읍시다 강타의 강타의 표시기로 체력목구 이도료가 좋긴한데 쓰읍 하아 지금 잡아 쓸 수 있나 어 메이플하다가 이거 하는겁니다 네네 12플러스 체력 회복해주게 복거미 방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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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박으로 합시다 이게 제일 무난하네 굳이 쓸 필요도 없을거 같고 근데 쓰는게 낫겠다 어차피 돌아가는거라 어 몬박 호스트가 안되잖아 아 질서있다 흐흐흐 아여 자 2번톤에 잡을건데요 어어 아 또 실수했어요 저? 아 그러네 방어방어 몬박을 했었어 뭐하는거냐 지금 흐흐흐흐흐흐 아 개니피 많이 달았네요 자 깔보기 쉽지않겠습니다 자 요기서는 아 강화하는거 솔직히 좀 도박 같은데 강화해보겠습니다 아 방어모드네 일단 20 데미지 넣고 아 얘 빡셈데 아 일단은 이걸 써야겠다 아 둘 다 써야겠다 아이고 너무 좋았네 쓰고 치자 와 이걸 먼저 썼어요 아휴 잘못했네 아 뭐하는거니 아 방어를 왜 했냐 아 오랜만에 해서 그러나 이런 실수를 다하네 허허 아 일단 한대는 때려야지 맞을건 맞이고 때릴건 때려야지 아 22 데미지 이건데요 요건 수비합시다 아 안되겠다 때리면 안되겠어 너무 아플것같아 흐허허허 자 수비모드로 전환이 되었는데 40피를 까야되서 이거 솔직히 좀 힘들다고 봐야되고 여기서 이 카드를 복사합니다 왜 복사하냐 자 여기서 맞을거거든요 그럼 다음번에 샥샥샥 해서 나올거에요 그게 2데물을 마셨기 때문에 2데물 Sub 승벌리기 죠 contrib우는 disappointment 자자 이제 위험한데요 자 후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자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넘겨져야지 자 맞아줄건 맞아주고 덩커를 등록하고 좋습니다 자자자 제대로 됐죠? 전두체면 나오면서 흡혈 그렇지요 1라운드 아주 어렵게 넘어갔습니다 사신하나 아가콘셋전을 좀 가볼까? 자 유물이 나왔는데요 아 골드 없는 못넣는건 좀 말이 안되고 포션 1개를 획득하고 최대체력의 카드안장 오히려 물음표 카드가 더 나을수도 있을거 같은데 작은집이 무난한데 초반이니까 그래도 작은집 해야겠죠? 자 박치기 하나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박치기가 필요하냐 그 카드를 뽑아내기 위해서죠 자 이번에는 저 물음표 라인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이나 이제 물음표 전쟁 좀 하기 위해서 자 동전 어차피 강타가 안걸려서 여기서는 화염이 타이밍 맞음 써야겠네 옥거미 아 소용돌이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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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다 무난하게 아 방어 해었어야 됐나 한대정도 마저줄만하죠 오케오케 아 그냥 포식 쓸게요 어 피 깎아야되겠다 내가 괜히 더 많이 받겠다 괜히 쓸라고 욕심부리다가 많이 먹겠어 간지나게 소용돌이로 오케 아 분노를 좀 짓고 싶은데요 ㅎㅎㅎㅎ 어어 전판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데요 자 위치를 봅시다 오케오케 아 힘을 받아주고요 아아... 아프죠 아 오늘 메이 프레스입니다 너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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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록 개복 오케이 깔끔하다 쓰읍 좋았습니다 어퍼컷 하나 HP 가죠? 어 HP 올리는 컨셉으로 가고 제거 한번 해줘야되겠다 아 이것저도 괜찮던데 확실히 아 제걸 먼저 할까 아 이거 뽑고싶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괜히 집었다 돌아가기 없나요? 야아 잘못 생각했네 아 전투체면이 첫선에 나오는게 좋긴하죠 아 제거를 먼저 할걸 쓰읍 그럼 앞에거를 굳이 안옵셔도 되겠다 전투체면으로 무마시킬만한거 같은데 선전투서가 자 이도련 써야되겠죠 박치기를 해서요 러시킴 하 러시킴 전투체면이 무한으로 날쓰게끔 뿔? 왜 팬살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던종류 카드 게임 좋아하죠 저도 원래 게임 잘 안하다가 방어 눈 한번 섭시다 아 근데 얘 너무 세다 라운드가 라운드라 그런가? 원래 저렇게 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수비가 맞겠죠? 재력도 채울게요 다 다음 턴 좀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28 데미지 아이고 어이야 야아 너무 세네 그래도 그렇지 야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아 야야 피가 얼마 안 남았던 절단 하나 집합시다 광역기가 좀 필요해 보이네 더 쓰네요 더 쓰네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자체면 동전 수비 잘 있다 수비 아 아 이 공물 필요 없잖아 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판 힘들어 힘들어 보여요 으흠 아 그 어깨 전투쟁이예요 으흠흠 너무 아프네 지금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써야되겠다 아 캘리퍼스 매턴 시작시 아주 그렇습니다 HP 매턴 시작시 전부 잃는 대신 15만큼 잃게 됩니다 자 휴식을 한번 취하고 갈 것인건데 자 일단은 먼저 가죠 재련을 먼저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는 카드를 좀 많이 뽑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카드를 먼저 갑시다 첫 턴이 좀 중요하니까 동전 이도류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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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름 딜 많이 넣었어요 다음폰부터가 문제네 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와 아 선종조씨의 힘사으론 공격인데요 자 일단 전투체면 맞으.. 맞으면서 빨리 해야되요 오히려 버티면은 더 아프니까 다음털이 펜.. 펜촉이라서 딜이 좀 셀겁니다 자 일단 전투체면 포식으로는 하나 먹어야 되는데 포식으로는 하나 먹어야 되는데 자자자 수비는 좀 뒤로 하구요 에너지 채움되니까 에너지 채움되니까 아 염증 염증 염증아 죽고 욕심부리면 안되겠지 위에 뭐야 할만한 것 같긴 한데 말도 안되는 도박인가 아 31밖에 없는데 체력 야아 한번 가봅시다 체력 신경써야됐다 아 난리났다 내가 보기엔 아 애매하네 박치기를 먼저 쓰고 우리 딜껄 날려보내자 아 24 데미지 펜촉 잘못 쓴 것 같다 아 인공물 쓸걸 에이 아 갔다 이거 갔다 체력 앉아서 갔다 지약관리 했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와 그 위기를 실력으로 극복했다 HP HP 체력 올리면서 올라가자 아 뭐 못 갈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읽으면 죽잖아 책 아 책 받고 싶은데 아 책 읽고 싶다 아 책 읽고 싶다 아 아 이거 두 장이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야 이건 어떻게 버티냐 혼란 에이 18 데미지요 와 와 위기가 두개 나와서 쓰질 못하냐 살려주세요 안됩니다 아 방어 방어 8 5를 얻었어 갔어 아 체력 채울걸 왜 갔냐 아 가구나 왜 갔냐 에이 에이 방어는 채웠어야지 왜 방어도 안 채워가지고 왜 오개부렸냐 아 아 아 제가 이번에 죽게 되면은 쓰읍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고 와야지 내일도 방송하지 마지막 지면은 지면은 가겠습니다 지면은 악마와 야 악마와 쓸 수 있을까 악마와 첫 턴의 악마를 써야되는데 야 아 요 턴에 좀 쓰는건 아닌거 같고 아 차라리에 강탔을걸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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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때까지 그냥 한 대 맞고 한 대 칠걸 그랬네 공카드 3개 나오면 잡을 수 있는데 아니 못잡지요 아 아 첫 턴에 너무 많이 맞았다 아 아 3단계 보스했어 자야지 내일 또 왔지 우와 미치겠네 1단 분노 오케이 그냥 보스 잡으러 가죠 피도 많았는데 아니 몬스 몬스터 잡으러 가죠 악마와 죄송합니다 굳이 맞지마 굳이 맞지마 굳이 맞지마 굳이 맞지마 아 맞아야겠다 야 초반에 맞고 빨리 때렸어야 되는구나 나도 세지는데 저도 세지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여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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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악마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초반에 첫 턴에 쓰면 몬풀기 이번 때 컨셉 나왔죠 자 최대한 힘을 강화시켜서요 그림 나왔지요 자 일로 가면은 무조건 보스를 만나는 각이고 어디로 가든 보스는 만나야 되네 그럼 차라리 일로 가서요 보스를 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나서 결정을 하죠 아 저걸 쓰려면은 처음에 그게 많아야 되는데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아 격돌충이라서 격돌 하나 씹어주고 물음표 한번 가볼까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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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어 어 개구리 지약상태에서 적은 50%인 75%를 받습니다 추가로 어 지약의 해율이 올라가는거죠 아 네네 물어보세요 악마와 붙는 자 이 카드는 에너지를 얻는 카드인데요 많이 아프네요 ook legen 그냥 때려요 확 무서농입니까 하 이정비 잡고나 하나도 46% Cec 둘 도 몇 도 그 때 있었죠 확실히 이럴때는 초반 강화가 참 좋은거같은데 아 잘못잡았다 아 옆에거 잡았어야 되는데 괜히 8데미지 맞았네 실수했다 실수했으 와 힘 올라가니고 확실히 때리는 맛은 있네 확실히 어 약간 핸드폰 게임 확실히 그런거같긴 하죠 야 힘 힘이 확실히 아 12면체인데 체력이 가득차야되가지고 아 무적하나 집을까 어 아 무적점 아니었나 너무 조..조..플레이였나 휴식한번 할게요 이번판은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되겠다 휴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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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회복하죠? 음 아 저도 철판 썼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좀 대컨셉이 있으니까 불곤 애굴 30% 50% 이하일 수 있어 심사 괜찮네요 악마와 모르겠다 악마가 가만히 봐 가보자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똑같단 말이죠 일로 먼저 가봅시다 이 게임 한번 하면은 계속 해야되죠 난리납니다 아 너무 쎄다 몬스터들이 근데 한번하면 난리나죠 난리나 악마와 빠르게 가자 악마와 아 근데 초톤에 악마와 쓰려면은 다 타고 이런거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초톤에 악마와 쓰기가 쉽지가 않네 그리고 해골일때는 힘삼이 얻으니까 잘하면은 효과 많이 받을 것 같네 그리고 해골일때는 어 힘 느낌으로 가기 했으니까 최대한 타수가 많은건 들고 가야될 것 같애 심성살 돈은 안되구요 여러분 선천천천육대만 한번가자 보스는 가면 위험할 것 같애 음 아 아깝다 아깝네요 악마가 초톤 아니면 진짜 쓰기 힘들겠다 절단하나 철에 파동하나 절단하나 철에 파동하나 절단하나 어어 이거 효율이 있네 지분 이유가 있어 무적을 쓰고요 여기서 잡을 수 있는거죠 총리하자 그쵸? 이게 나와보이죠 굳이 너무 많은데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방어두까지 있었으면 아주 가시 가시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 절단 야아 깔끔하다 대거 많아 오케이 혼쇄 잡혔으니까 대거 많아 아 안전빵 체력강화 해야되나 아 안전빵 체력강화 해야되나 아 강.. 대검강화를 한번 노려보자 큰그림 한번 그려보자 큰그림 한번 그려보자 큰그림 한번 나중에 쓰는거는 별로겠죠 уб 흑 습 흑 습 흑 흑 크흑 흑 흑 흑 70까지 까야되는데 ㅋㅋ 이거 맞아야겠다 한 40대나 35 집어 아 무적 이 말 아니겠습니까 무적 역시 무적 하나 집어 주는 센스 자 74피 들어갔고요 악마를 좀 빨리 쓰고 싶은데 악마가 안 나오네 음 와 42 데미지 피 18로는 아니거든요 이러면 또 쉽게 가지 자 한 번 더 분열시키고요 이중타격으로 분리시키고 이중타격으로 분리시키고 마지막 절개로 마무리 아 아니에요 무지 악마를 쓸 필요 없지 쌍마야 어때요? 이건 아니죠 하하핫 쌍마야 어떻습니까 아 화장실 좀 돌고 하핫 아 Loch 하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어때요? 현저애돌 써보신 분? 현저애돌은 많이 아닌가요? 많이 아니겠지요? 자 여기서는 물약보다는 저는 이스토 롤라벨을 하도록 할게요. 원하는 카드들이 좀 있으니까 이스토 롤라벨은 획득시 세장 카드를 변화시키고 강화합니다. 자 저희는 일단 공격 카드를 날려보내야 될 것 같아. 그죠? 아 악마가 또 나왔다. 야 악마의 세장인데? 야 미치겄네. 일단 과자는 안 먹고 아니 악마 세장은 좀 아 수비를 좀 섞어서 할걸 그랬나요? 차라리. 자 보스를 좀 늦게 가고 싶은데요. 상점을 어디로 가도 상점을 만나네요. 그럼 차라리 일로 갑시다. 악마 세장은 좀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안 나왔네? 아 아 근데 에너지 먹는 게 의미가 있나? 두 개 있으니까 나왔어. 아 그냥 차라리 아니 화염은 두 개 있으면 하나 미치겠네. 악마 아 무척 써야 될 것 같은데 악마 미치겠네. 와 스물 악마 한 번에 나왔네. 너무 아픈데? 진짜 아픈데요? 어 일단 한마리 먼저 제거해보자. 아 얘도 빨리 잡아야 되고 아 쓸마가의 힘인가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쓸마가의 힘인가요. 쓸마가 제거 못하지. 아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없나. 아 수비 카드 버리긴 좀 그런 것 같고. 턴 넘길까요? 큰 그림 갈까? 아 무척 팔빙미 좋은데. 꽃 하나 가볼까? 그러면 꽃도 무난하게 무난하게 좋긴 하죠. 아 제물 다운 턴 제거 못할텐데. 어 근데 좋은 카드는 없긴 했는데. 다운 턴 아마 제거를 못할걸요 제가? 돈이 안되서? 조졌네. 조져버렸네. 일단 갑니다. 에이 악마가 시작됐습니다. 악마가 시작됐습니다. 아 아프다가 악마가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심하세요. 박치기로 악마를 또 불러온다. 아 어퍼컷도 괜찮은데. 박치기 하나 필요한데. 그냥 넘어가 보자. 아 여기는 진짜 힘든데. 이거는 기다렸다 쓰자. 이게 맞는거 같아. 한 대 맞아 저거. 이게 맞는거 같아. 여지요? 27대 미제. 와. 무조건 써야되고. 27. 큰 그림 그려 큰 그림 그려 큰 그림 그려. 흠흠흠. 아니 근데 이거 공격력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아 얘가 공을 제거한 애구나. 아 얘가 공을 제거한 애구나. 못 버틸 것 같은데. 못 버틸 것 같은데. 아 끝났나? 흐흐흐. 36 데미지인데? 야 악마와 이거 참 애매하다. 공격 카드 하나만 있었어도. 수비와 공격과 같이 했으면 됐는데. 수비와 공격과 같이 했으면 됐는데. 악마와. 한번 해줘야지. 아 아 included 그리지? 아 아쉬워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쉬워서 아쉬워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쉽네. 아쉬워서. 컨셉 재미있었는데 결과가 아쉽네 아 분노를 제가 안 때렸나요? 아 그래? 잘못 봤나 보구나 찐막임 찐찐막입니다 자 어차피 육표 회복하니까 마저 줄 거 마저 주고 아 센서 좋았습니다 동전 피 20 받을게 오케이 다음 카드 제거 부터 갑시다 아우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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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도 더 나았겠다 차라리 현대 맞아 주고 그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 그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 맞을 거 다 맞아 주고 어 나쁘지 않은 거 그것도 일리가 있어 오히려 수비를 지워라 보스 한번 잡으러 갈까요? 피 많을 때 보스 한번 잡으러 갈까요? 피 많을 때 히히 흐흐흐흐흐흐흐흠 18 데미지 히히 자 그냥 바로 와가지고요 어 어 히히 아 분노 좋다잉 좋았습니다 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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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다음 톤에 독댐으로 1피에 밖에 안받는거죠? 야 아프다 42피 좋았습니다 아 말라.. 말라죽은 가지 좋지 이중타격 자 여기서는 재련을 할게요 자 동전을 먼저 재련하는게 무난해보이지요? 2피 자 상인을 왔는데요 수비 카드 제거하라 그래도 초반인데 수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아껴볼게요 그냥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단은 일로가서 엘보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휙 자 일단 보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좌 어.. 힘 좋죠 자 엘보를 잡을 수 있는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견투 시작 시 힘이예요 견투 시작 시 힘이예요 나쁘지 않은 좋은 카드지요 좋은 카드지요 15피 six 15피 네 좋습니다 대검 하나 여기서 하나 집어줍시다 자 일보 잡습니다 문풀기 대검의 피 29 여기서 바로 1턴의 대검의 효과로 잡아주시고요 자 하나 들어오고요 자 이제 적당한 방어를 섞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7321에 25도 자 일단은 다음 턴에 공격하는 를 여기서 방어를 쓸게요 체력을 좀 아껴줄 필요가 있으니까 자 이중타격 공격? 공격 좋습니다 다음 턴에 대검 뽑아서 마무리하면 되겠지요 네 네 그건 힘들 것 같네요 약을 쓴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림캐쳐 수식할때마다 카드보상을 하나 받습니다 약화를 줘서 데미지를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택해보죠 적당한 맞음은 필요합니다 적당한 맞음은 필요합니다 수비만 한다고 능세관이니까요 도망가기 때문에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줘야죠 적당한 맞음은 필요합니다 대검에 이중타격 안해도 끝나지요 안해도 끝나지요 네 네 상대군까지 하아 할 틈이 있을지 모르겠네 자 물음표 물음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야 사기카드 나왔구요 최대 체력을 올려야죠 자 여기서 강화를 할거냐 뭐 할거냐인데 강화해줘야죠 대검강화 들어갑니다 대검강화 자 여기를 위해서 제가 대검강화를 했는데요 자 일단 데미지 하나 넣구요 수비 한 번은 해줘야겠죠 아뇨아뇨 이거는 그냥 때리는게 될거 같아요 왜냐면은 어 끈적이는 분사 그걸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물음표때 뚫을 수가 없을거 같아가지고 뭐죠 뭐죠 요렇게 해야지 뚫을 수 있을거 같아 어 이거 아니었으면 아무 제가 다 맞았을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센스 좋았습니다 오케이 이거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맞아서 뒤졌을거에요 좋았습니다 분열 시켜주고요 자 위압을 줘서 약화시켜주시고 불 뿜기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불 뿜기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자 얘가 공격력 꺾는거 발톱 요기도 역할을 꺼려주고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얘 수비 깎는 애네 공격부터 잡았어요 여러분 대검 분열 공격 공격해서 최대한 피를 깎아주시고요 바로 죽여주고 다음 한마리 동전 대검 상중타기형으로 분해도 해주고요 대검 안 나오군요 상중타기형 분노 잘소 잘소 오케이 깔끔합니다 시신하나로 체력을 채운다 힘이니까 나쁘잖아요 일리있습니다 일리있습니다 자 저희는 아 카드를 뽑는게 좀 중요하니까 아 강화 교체를 해주는 것이죠 일일로 가자 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개 잘 나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아주 잘 나왔어요 적당한 교체 수비도 좀 필요하니까 초반이니까 계속 공격만 할 순 없으니까 자 돈은 450원 있는데요 차라리 일로 갑시다 더 길게 가보자 한글 패치 설정창에서 바꾼대요 한글 패치 데다 선대건 아 아끼는 판단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근데 그건 그렇고 그게 필요한데 킹옷검 와 대역설 좋았습니다 아주 잘 딜 잘 넣은 것 같군요 그쵸 대역설 끝 깔끔옵니다 이번판 느낌 좋네요 일단 광역기가 좀 부족해서 절단은 좀 한장정도는 좀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절단의 데미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드 제거냐 강원이 안 돼 카드 제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쵸 기본 카드는 버려도 될 것 같고요 자 책 읽어줘야죠 맘피트 책 가져갑니다 책이라는 것은 턴이 끝날 때마다 3장의 무작위 카드 1장 고르는 사기 카드인데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거의 사기급에서 사기급이죠 자 위협 이중타격 아 아 이제 소멸합니다 턴 넘겨주고 1용 카드인데요 와 개사기죠 바로 약점 분석 지우면 다음 전의 공격으로 바뀌면서 제 약점 분석으로 뺏어올 수 있는 카드죠 힘을 그렇죠 1용 카드입니다 1개 마저 줘야죠 항상 뗄 수만은 없으니까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34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은 별로 안좋았던 것 같애 연타 좋죠 컨셉에 맞게 연타 뽑아 놓으면 이제 나중에 뽑을 수만 있다면 삽자루 아 삽자루 삽자루 잡아야될거같은데 아 근데 강화할 것도 많은데 그쵸 삽자루는 좀 별론거같고 솔직히 미라에선 갑시다 파워카드가 좀 많다보니까 자 제련을 또 할건데요 일단 대검부터 마스터 찍는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어.. 상점을.. 갈거냐 어쩔수가 없겠다 그치? 보스보스를 갈순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구리 아 개구리 저는 청동빈이라고 대겐 잘 안맞는거같고 어.. 병속에 구슬할거야 차라리 병속에 구슬할거야 차라리 아냐아냐아냐아냐 개구리 개구리 자 돈 모아볼까요? 별로 그렇게 급한 느낌은 아닌데 어.. 조금만 모아봅시다 급한 느낌이 아니여가지고 제가 더 흠.. 좀 기다려볼만한거같애 좀 기다려볼만한거같애 음.. 일단 전체방역기를 먼저 찍을까? 음.. 몸 많을때가 너무 힘들거같애가지고 전체부터 가죠 생강이야 더이상 약화를 받지 않는다 사기카드지요 자자자자자자자 일로가면 엘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요 일로가서 잘 엘보를 자꾸 시그랄까 이렇게 일단 가볼까요 여기도 괜찮은거같네 아 아 고민되네 얘를 빨리 잡아야되는데 이렇게 갈까요 어 방어도 이해 이것도 나쁘지않을거같던 몸풀기에 아 이렇게 갑시다 아 저주먹는거 싫었는데 분노가 날거같애 Sketch 하- 공격카드를 제외한 카드를 사용할때마다 멍함카드의 데미지를 뽑게됐는데요 어지러움이지요 아 이건 나중에 씁시다 먼저 갈기죠 어 천둥 약화로 지약으로 나쁘지 않지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치약 맞아주고요 일단은 힐은 지금 턴에 공짜로 하는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차라리 위중타격에 힐에 공격을 합시다 어 이때 아니면 힐을 언제 해보겠어 일단은 폼벨타격이 무난해 보이죠 아니면 이것도 나쁘지 않죠 폼벨타격 카드 뽑기 한번 가봅시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현료 15데미지 예약되어 있고 11데미지만 채우면 되네요 이렇다면은 동전을 취약에 이중타격 이중타격 오케이 피 안달구 좋았습니다 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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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집어볼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료는 좀 아닌 것 같애 아 케미 꺼져있었군요 아 그런 빈에 과자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엘보 두번 잡을만한 것 같애 한번 가보죠 아 유물을 받는다 상점이 없어가지고 유물 받으면 안될 것 같애 뭐죠? 받지 않을게요 젖어 있으면 지금 너무 힘들 것 같애 저거 별 센 건 아닌데 에에에에에에에에 괜히 왔다 괜히 왔어 아 근데 힘올려줄 카드가 없어가지고 답답하네 얘네는 맨날 수비만 안하고 공격만 하더라 이거 갈까? 아니다 아니다 아 악마가 나왔다 난 뭐하냐? 쓰질 못하는데 아 이거 혼자 갑시다 아 어서오세요 어 생각한 건 나왔는데요 자 만화가 4만화까지 쓸 수 있으니까 카드를 뽑아서 새로운 카드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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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살 대검 또 카드를 뽑아서 카드 한 장을 가져오고요 어 일단 그림은 완성됐는데요 3 5 15 일단 이걸로 잡는 건 맞는 것 같고 바리게이트 7 5 어 그렇죠 오케이 어 팬쪽 와 굿굿 방어는 집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캠프파이어 안가도 될 것 같아요 몬스터 잡읍시다 위압 아 위압 좋았습니다 카드 뽑아보고요 사신 연사 연사로 피읍을 한다 아님 잡아버린다 일단 연사를 쓸 건데요 피읍을 할까? 20 할 수 있는데 아니면 그냥 대학살을 갈겨버릴까? 오히려 왜 얘를 빨리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번 바는? 체력 5 2할 때 이건 써야 돼서 좀 힘들 것 같고 무장해제 하나 나쁘지 않겠다 얘를 먼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요? 두번째일걸요? 자 동전 절개 쓰면은 하나 죽죠 그럼 연타 쓰고요 연타 쓰고요 깔끔합니다 아 혈안이가 좋아 보이네요 자 보스 또 잡으러 가고요 아 좀 빡센 벅스 나왔네요 자 일단은 동전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연사 대학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요렇게 턴을 넘겨야 될 것 같군요 재물이 좋죠 재물을 먼저 쓸게요 어퍼컷 약하를 먼저 걸어주고요 아 위에 위에 약하도 걸어주고요 19데미지 19데미지를 넣고요 수비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네요 아 폭발 쓸 걸 그랬나 차라리 아 폭발 쓸 걸 그랬나 차라리 아 잘했습니다 다음 보스 준비해야지 다 잡았나 그죠? 15데미지 대검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준비대 가방 첫 턴에 두 개 얻는 거 좋죠 여기서는 부메량은 집어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힐을 한번 할게요 픽 없으니까 보스 전에 힐 해주고 자 힐을 하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보너스로 카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턴에 두 장 카드를 얻을 수는 있으니깐 이 카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위압은 써줘야 되고요 어 강타를 걸어줄 거냐 분노를 걸어서 카드를 지하걸로 갈 것 같은데 안 돼요 지하걸로 가봅시다 카드를 한번 뽑아보죠 보석이 자 한번더 분노분노 그리고 중독 걸어주시고 윈첩은 그냥 써놓고 어 사열을 집을게요 들어왔습니다 어 방어 카드가 없어가지고 빠르게 패거나 빠르게 뒤지거나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혈원 쓰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자 이걸 먼저 쓰고 어떻게 된거입니까 아 전투체면 뽑아줘야죠 오케오케 자 다음 데미지 몇입니까 17피를 달게 되는데요 17피를 달게 되는데요 17피를 달게 되는데요 자 전투체면이 했을때는 기대치가 있지요 혈안 사열도 있고 혈안도 있었고 자 상대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으로 공격력으로 못올리고 있어서 좀 아쉬운데 힘 두배 올려봤자 일밖에는 일단 뽑아봅시다 어 자 너무 아픈데요 동전 파워카드를 사용할때마다 파워카드를 사용할때마다 자 전투체면 들어가고요 자 한계돌파 지옥 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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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있어 아 무적하나 지금 타이밍 아주 좋은거 같습니다 무적하나 무조건 지금이거든요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아 순서 잘못했죠 뭔지 아시죠 좋았습니다 혈안이 날 것 같아 느낌이 혈안입니다 아 이번 돈에 제가 잡아야 돼요 아니면 무조건 뒤지기 때문에 어 아니네요 그거 왜 안 쓰냐 혈안 뭐뭐 안될지 아 좋았습니다 자 당연히 연사 한번 들어줘야겠지요 자 다음 카드 방울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방울 아니지요 자 이번에는 좀 깰거기 때문에 룬큐브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선택지가 없어가지고 어 돈이 많아요 500원 있거든요 상점을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러면은 라인이 이쪽 라인밖에 없네 상점 가야돼 어쩔 수가 없어 오케이 전 저걸 받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빨리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절단은 써야되는 카드인 것 같고요 자 운만 있다면은 아 1등 부족하네요 좋았습니다 넘겨요 어 넘겨요 아 소용돌이 갓 관용돌이 하나 일단 잡아줘고요 아 근데 저게 터지면은 흐허허허허허허허 12피씩 맞으면 뒤질 것 같은데 자 알아들어 볼게요 야아 시원하네 시원하네 잠깐만요 야아 너무 아프지 않을까 어 이거 쓰면 안되네 어 실수했다 와아 큰일 났네 일단 두 마리는 잡읍시다 아 잡았다 아 편촉이 있었구나 어우 나이스샷 나이스샷이긴 한데 너무 아프네요 쓰리 대검은 좀 이젠 안될 것 같고 안되겠다 아 일로 가야죠 아 아 아 너무 약하다 차라리 익었을 걸그랬어 바로와 아 저는 공격카드 곱하긴 다 집었는데 그게 없어가지구 뭐가 없는지 아시지요 한마리 잡을 수 있는데 한마리라도 잡아야 살 것 같은데요 다음 톤에 다 죽일 수 있을까 방어가 있는데 뭐 폭발을 쓴다던지 해야 되겠다 요거 폭발물략이 있으니까 아 힘으로 쓰는 것도 괜찮았겠다 일단은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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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500원 있기때문에 위험한 길이라도 가줘야죠 동전은 써야되고 절단은 들어가야될거같죠 잠깐만요 3개의 카드를 쓰면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30대미지니까 3개의 카드 잘했습니다 아뇨 아.. 애매하다 자가형터 어때요? 배를 차라리 집는게 나을거같고 뭐죠? 배는 집어야될거같고 전투체면도 필요할거같고 나머진데 쓰읍 공격카드를 없앨까 차라리 이걸좀 보자 제거를할까요 차라리 공격카드를 아.. 저게 더 날거같기도하구 아뇨아뇨 카드의 순환으로 한번 더 돌려보자 아.. 아.. 광기 장점이 될수도 있겠지요 엘보를 잡으러 가면은 잡고 휴식이네요 그럼 또 엘보를 잡으러 가야되네 이렇게 여기 그럼 일로 가면은 좀 안전한 지역인데요 돈도 한번 쓸 수 있고 쓰읍 하지만 남자라면 엘보를 한번쯤은 잡아봐야 안전한 지역으로 가서 차라리 오케이오케 이렇게 갑시다 바라를 좀 강하고 싶어서 쓰읍 연사하라 바라라 광기도 강화시켜야되는데 연사를 먼저 하고싶다 아.. 두나 카드 어허 어허 연사를 못 써네 연사를 못 써네 아 너무 에너지가 없어요 카드를 돌리기에 너무 힘들어 보여 자 약화를 면역시키지요 아.. 너무 에너지가 없어요 카드를 돌리기에 너무 힘들어 보여 자 약화를 면역시키지요 순서 순서 잘못한거 같애 뭐죠? 어어 약화 나오면 좋으니까 약화 하나 잡읍시다 맞을건 맞아줘야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번에 터빈 과연 터빈 유니 감사드립니다 아냐 아냐 끝난 것 같다 그죠 칩이 아 잘 달랐다 오케이 피해보까지 좋았네 획득시 스킬 카드 하나를 선택합니다 무조건 전투체면이 아 근데 원하는 카드들이 안 나오네요 원하는 카드들이 안 나와요 일단 카드를 강화하죠 손에 든 게 많은 게 좋으니까 바라도 좋지만 자 유물 하나 먹고요 위장 크림 무작위 2개 강화 아 이거는 좋은데 저게 안 좋네요 나쁘지 않았는데 자 힘증가 자 일단은 카드를 먼저 뽑아 봐야겠네요 바라는 써야 되고요 그죠 동전도 써야 되고요 연사도 쓸 거고요 자 36 곱하기 72거든 그럼 이거 두 개로 잡을 수 있거든 절개는 34됨이니까 차례 한 마리를 먼저 제거하는 게 36 곱하기 72 72 플러스 24 플러스 24 72 플러스 24 아 이거 공짜네 72 플러스 24 72 플러스 24 아 이거 공짜네 아 오케이 제일 세대 때리봐 절단을 딱 써서 싹싹 해주시고 아 좋았습니다 요런 느낌이죠 26 26 딜 넣어주고 16 맞고 아 이거 순서 반대로 했어도 나쁘지 않았겠다 그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지요 그냥 이걸 갖다 버리고 나서 0개로 하는 것도 좋았겠어 아깝네 자 이거는 분노를 쓰고 광기를 해서 카드를 먼저 보고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없었고요 잡읍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노래하는 글은 카드 부상을 대신 넣는데 2회 이거는 동전할게요 첫 카드가 저렇다 보니 동전이 더 나을 것 같고 어 어 돈을 쓸 일이 있는지 좀 보고요 돈 쓰려면 일로 가야 되네 그럼 이거는 안 받는 게 낫겠다 돈 한 번 쓸만하니까 일로 가보죠 돈 한 번 써줘야지 아 빡센 거 걸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일단은 주전투치면부터 쓰고요 동전 쓸 거고요 자 위압 쓸 거고요 발아 쓸 거고요 혈안 쓸 거고요 위압 계속 써주고요 자 소멸 카드 소멸 카드 한 번 또 써주고요 아 아 아쉽지만 흔적이 날아갔군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49댐으로 한 번 잡을 수 있는데요 자 무광값 나중이지만 써주고요 크흑 크흑 자자자자 아 2위를 써 2위를 써 아, 얘 맞으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와, 이게 안 맞았어요? 그렇다면 방어도 좀 얻었죠 아, 힘쓸거라 아하 아, 아깝다 아, 적이 안 맞았냐, 어떡해? 아, 운도 없지, 운도 없어 아, 카드 들어오네요, 들어와요 자자자자 자자자자 좋았습니다 폭발은 하나 갖고 싶긴 한데 민첩을 버리죠 아, 딱히 뭐 고르고 싶은 카드는 없네요 카드효과를 체력으로 잃을때마다 아, 그게 카드가 없어가지고 자, 일단 저는 전투체맨이요 동전 한 대에밖에 못 때린단 말이죠 한 대에밖에 못 때린단 말이죠 대검 대검 아, 대검 쓸 코스트가 안됐어요, 그죠? 어 아, 좋았습니다 일단은 불안하니까 무작하나? 남자라면? 남자라면 한개 돌파지고 남자라면 한개 돌파지고 아, 약한걸리죠 면역되어있거든요 남자라면 그래도 여기야? 여기야? 아무거나 나오면 끝나니까 아 끝났다 지금 펜살이라서 아 펜살이 있었네 아 격돌 하나 집어줘야지 격돌 좀 필요하지 355골드가 있어가지고 이걸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손에 카드가 없는 적이 없어가지고 작은 기대를 걸고 뽑아볼까 자 지옥불을 할까요? 지옥불 땡기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은 지옥불에 담금을 제거할까? 아 사열을 가자 오케이 스.. 지옥불 지옥불에 카드 제거랄까? 멈추지 않는 펜이는 거의 한번도 쓴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건 아니에요 지금 막버스라서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아 지옥불 괜찮은 것 같은데 스읍 아 일단은 카드 제거는 할 건데 그치요 이건 할라 그랬고 아 이거 집을걸 펜토 살걸 아 바로 비.. 집 앞이었는데 실수했다 실수했어 피채우고 촬영이 다옴톤에 강화를 할걸 아 그렇게 하자고? 오케이 아 피를 채우고 그럴걸 그랬어요 추식이 날 것 같죠? 안전빵이 날 것 같다 박치기 하나 이거 필요해요 왜냐면은 제가 카드 수만 그게 필요하니까 자 12개를 써야되는 상황인데요 어 생각한대로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카드를 쓸 수가 없다 많이 그게 문제는 다음 톤도 좀 생각해야 되고 아 많이 힘들어 보이네 아 일단 심석지점하고 차 카드가 너무 안좋네 자 체면 이건 뽑아야되는 카드니까 광포과 하나 집어볼게요 타이밍 있을 것 같아 한번정돈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어 맞을 건 맞아야 돼 뭐 어쩔 수가 없어 뭐 없으니까 2번 톤만이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될 것 같아 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왜 근데 제가 아이스크림이 있어가지고 턴을 넘겨볼게 아 근데 피가 없어가지고 바로 죽은 것 같네 제거 소멸되면은 카드를 뽑으니까 아 세장 뽑아야겠네 자 소멸 카드를 먼저 쓸게요 소멸 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이제 죽겠는데 아 저 죽었나요? 갔나요? 아 소멸이 펜살들어갔네 야 갔나에 갔나보네요 9데미지 42 42 42 42 42 43 43 44 아직 모른다 하하핫 허허 아직 모른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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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모른다 ㅋㅋ ㅋㅋ 어 키고끄리인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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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 breakthrough honorable Norweg 진짜 와좀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가지고.. 와.. 솔직히 유무룬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판은 근데 잘한 것 같아 유무룬이 너무 없었어 그죠 유무룬이 너무 없지 않았나요? 전판은 좋은게 하나도 안걸려가지고 센터 순환도 못해가지고 카드도 너무 안좋았고 아 그러네 오리알쿤 있었네 오케오케 이오펜 이오 어우 게임 재밌어요 성점이 성점이 없는데? 체력을 잃어야 되겠다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와 왜 이렇게 갔는데 덱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변화가 또 게임의 재미겠지요 바로 와 좋았습니다 아 이중타격 절단 비효율이라고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이중타격은 별론고가 인정하겠는데 절단은 좋은 것 같아요 절단은 좋은 것 같아 절단은 필요해요 초반에 좀 무난하게 넘어가려고 아 이거 그냥 때렸으면 잡았구나 그죠? 시비댐 들어가니까 실수했네 좋았습니다 소용돌이는 앉아볼게요 예전에는 좋다고 썼었는데 요새 좀 쓰레기 같더라 아 처음 초반 가도 오리하르콘 좋았습니다 저 몬스터를 많이 잡으면 돈을 많이 주거든요 이건 차라리 방어방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죠? 아 맞아요 만화염을 많이 예 뽑아야지 잡았지요? 7 플러스 9니까 아 12군요 좋았습니다 에너지 포션 버릴게요 다 자 바로 부스인데요 3마리 부스지요 이걸 위해서 제가 절귀를 뽑아놓았는데요 자 수비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을 해주고 18 데미지인데 여기서 에너지를 쓰고 과감히 터멸 넘깁니다 아이스크림 소돌전사 무조건 터만 넘기다가 한방에 와 느낌이 있긴 하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재미는 있겠다 아이스크림 소돌전사 재밌겠다 재밌겠다 절단이 마지막에 나오려나 보구나 아우 좋았습니다 깔끔하네 흐흥 joking 연기 음~~~ 음~~ 흠... 표창... 흠... 자, 바라를 먼저 강화하고 가겠습니다. 절단을 하고 싶었지만은... 바라부터... 엘보 계속 가줘야죠... 유물... 아... 쉽지 않은 모습을 만났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잘 더는 턴을 넘기러 볼까요? 바라를 좀 찾고 싶네요. 흠... 좋았습니다. 흐흐흐... 흐흠... 공격 들어가는 것이지요. 바로 젖었으면... 들어갑니다. 흐흑... 흐흐흑... 흐흐흑... 공격카드 세 장을 써야 되죠. 흑... 흑... 맞아줍니다. 아... 육 믿고, 12 맞아줘야지. 어... 흐흑... 흑... 맞을껀 맞아주고, 잡을껀 잡아주구, 헣...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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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던에 잡도록 가지요. 빠르게 맞춰줍니다 좋습니다 아 청동비닐 나쁘지 않죠 아 절개 2장집 절단 2장은 좀 2장까지는 할만한 것 같애 2장까지는 할만한 것 같애 와 난리났습니다 당연히 강하지 절단부터 강화시키겠습니다 저 또 엘보를 잡아야 되는데요 아 수비 두번 할걸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공격할 줄 알아야지 수비만하면 다 없으니까 공격도 섞어주면서 해줘야지 이거 이거 했으면 잡았을텐데 이미 늦었으니까요 좋았습니다 이 바람 들어줘야죠 자 엘보를 만났는데요 봐라 자 복합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어떤 스킬이냐 스킬카드나 스킬카드를 쓰면 힘이 올라가는데 맞아줄거 맞아주고 저게 맞을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마무리 마무리 봐라 좋아서 호화로운 배기 휴식할때마다 하나 약점강화까지 하나 집어주고요 캠프파이어 강화하러 가자 광화좀 갑시다 광화좀 갑시다 2단 바로 바로 두개 갑시다잉 바로 실화 스킬 퍼노바 절단이 난거 같죠 아무리 봐도 자 6 데미지 맞아죽고요 바로 절단 팍! 오케이 좋습니다 자자자 좋습니다 출발 좋습니다 천둥절단콤보 나쁘지 않지요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안전하게 체력회복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체력회복 하라니까 좋았습니다 자 체력회복하면은 플러스 체력회복으로 돈을 먹지요 바로와 타겟 타겟 바로와 강타 절개 에너지 두번을 여기서 쓴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 나쁜 선택이었어요 생각을 잘 못했네요 봐라 약전문서 직구입이 파악 좋았습니다 자 자 다음번에 절개로 두개를 한꺼번에 두마리 잡을건데요 약전문서 전투 전투 바로 28다미지 좋았습니다 성격 전투 금방 차이버 이럴 아 아.. 보스에도 피.. 만피군요 넘기기 자.. 좀 잘나왔으면 좋겠는데 닫을 수가 없네요 바보스가 없어 자 759원 있는데요 상점을 좀 들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타격 타격 저 뭐 안먹었어요? 만화 뭐였는데요? 봐라 아.. 들어가세요 아.. 더하는거 더 오바같은데 아.. 덜덜덜 했으면 잡았나? 초콘의 열쇠가 좋았다고? 아 별로였던거 같은데요? 일단 마무리하구요 절단은 이제 그만 집을게요 너무 많이 집어가지고 또 집으면 너무 부담될 것 같아 어.. 카드 제거 하나 들어갑시다 일단은 방어는 초반이고 좀 필요하니까 방어는 좀 집어주고요 자.. 체력 5일이.. 체력이하 5일이하 5일이하 체력이하 체력이할때는 1만달 씁니다 파워 카드가 파워 카드를 강한 그 카드를 강화합니다 하..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이왕 사는거 3개 사고싶은데? 하하하하하하 언제 3개 사보겠습니다 언제 3개 한번 사보겠습니다 야.. 아주 유용하게 센다 우리알코 아 대검이나 뭔가 강화할만한 그런 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좋았습니다 뭔가 좀 나쁘지 않고 깔끔했네 이 천둥은 좀 그렇죠 그지 단검이 두개나 있는데 아 강화된거 쓰고싶은데 어 잠깐만 아 파워카드를 뽑으면 이구나 아 넘겨봐 흰비를 뽑고 싶긴한데 봐라 강 치아 광란이야 광란 나쁘지 않은데 폐순환 카드가 없어가지고 아 숲 방어를 그냥 벌릴걸 그랬다 오리알콤 이거밖에 안쓰는데 근데 조카도 아주 유용하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건 딜을 넣는게 맞겠죠 발언은 좀 늦은거 같고 없습니다 어 어 여태까지 하다가 요거 하는 것입니다 보스죠 보스 쉬고 보스 갑시다 보스 쉬고 보스 보스 쉬고 보스 유물 보스 보스 약화는 지금 가긴 좀 그런 것 같아요 보스 보습 여기서 약하러 놨습니다. 너무 아프네. 아 이번 톤에 끝냈어야 했는데 아 부호 와우 생강이 아 더이상 약하를 받지 않는다. 격돌하나? 이 데크가 아주 잘 어울리지. 자 잠깐만요. 쉴 데가 없네. 안전하게 쉬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다음 보스가 아마도 그거였기 때문에. 자 재력 한번 하고. 왜요. 격돌 좋은데. 그 뒷밥시로 정해졌습니까? 예. 흐흐흐흫 흐흐흐흐 아 근데 얘 난리 보내면 안되나? 힘들라나? 안전하게 아까 차라리. 안전하게 아까 차라리.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거 다음에 육공격을 하시겠다고. 안전하게 이상한 상대 되어 이것은 이 피가 담긴 병 좋구요 어... 바라가 없네 이건 이게 맞는 것 같애 핫 다음 손에 잡아야겠다 힐 아 약점 도착할게 없네 힐 방어도 방어도 힐까지 양심없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위험한데요 17,000원이에요 스팀게임 아우 절단 절단 아우 절단 절단 아우 때리면서 죽지요 아우 피가 너무 없는데 위험한데 위험한데 방어도 포션은 아우 넘길게요 위험함 빡센거 걸렸다 이 막아요 일단 막옵시다 너무 아프니까 아 수비 왜 썼냐 아 아니 죽게 생겼는데? 아니 죽게 생겼어 이 모턴을 못 건네면 어우 다행이다 이중타격 집어야될 것 같아요 위험하다 위험해 온 불기 하나에 카드 재고 아 방어 카드를 없애버리자 방어가 더 문제인 것 같아 쓰지도 않는데 아 근데 피가 15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피해 복해서 17인가 보다 어우 난 안해 안 돼 자 다음부터 오지개 세게 들어올 텐데요 아 약점분서 천둥 했어야지 아 약점분서 천둥 했어야지 바보같은 놈 무슨 소리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위에 죽었.. 죽었을텐데 그쵸? 4 데미지니까 와 5밖에 안 남았다 피가 야아 저에게 스킬이 하나 있거든요 아 한 번 밖에 안 막아지는구나 그쵸? 아 아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가는 거야 도적으로 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마지막 도적 한 게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적 한겜하고 가도록 하지 도적은 아직 카드를 다 안받아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마지막입니다 도적 한겜만 갈겁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갈겁니다 어 근데 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 도적으로 진짜 어렵지 않나요?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도적으로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버틸순 있으려나 버티는 덱으로 하면 할만할 것 같긴 한데 아 벌써 피가 이렇게 많이 달면 어떡하냐 이제 첫판이 첫 첫 나온다 1층 승천 1위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러 가야지 아 무한의 겁날부터 집어주고 자 좀 돌아가는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자 무한의 겁날은 써야되고요 자 버티면서 무한의 겁날로 공격하는 패턴으로 할 것이고요 그 소멸될 때마다 카드를 뽑아주는 걸로 공격을 할 예정입니다 시나리오는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 일단 결과는 해봐야겠지 아 어서오세요 현재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공격 카드가 두 개나 오면 잡을 수 있는데요 환영합니다 자 중독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카드 돌리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 저는 단돈만 던질 거기 때문에 단돈만 집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두 장 강화 해줘야죠 아 자 카드 한 장을 제거를 할 건데요 타격을 지어줘야 됩니다 자 수비는 필요한 부분이고 자 수비로 체력을 아껴주는 센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공격으로 해서 저걸 잡았으면 더 좋았겠죠 아 네네 방어 카드가 하나 필요하죠 일단 카드를 먼저 뽑아보고 오케이 다음 손에 공격 카드 하나 나오면 끝나겠네 자 이 캐릭터는 피가 없기 때문에 피 관리를 정말 잘 해줘야 되는 캐릭터인데요 자 49피 영원한 고통도 나쁘지 않고 단검투적도 나쁘지 않죠 일단 영원한 고통을 두고 오러 가보죠 아이고 정말 빡센 캐릭터 만났네요 일단 예비를 해서 그걸 뽑아주는게 중요한데요 안나왔죠 맛딜 넣어야 되는데 야 할 수 있을까 이건 써야되요 써야됩니다 이거 처음껏 맞아주자 바워 포션은 아직 좀 쓰지 말고 6정도는 맞아줄만하지 21은 써야겠네요 자 스킬 카드를 쓰면은 공격을 하게 되는데 수비 하나에 수비 하나에 아 나 고맙습니다 소프트 가이 고맙습니다 자 이번 톤 지나고 다음 톤에 수비와 함께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세게 들여오냐 시나리오 이거 아닌데 아 다음 톤에 잡을 줄 알았는데 오케이 아 소프트 가입 고맙습니다 아 예비 두장도 괜찮죠 강화하는게 좀 까다롭긴 한데 강화하는게 좀 까다롭긴 한데 순환 카드라서 괜찮아요 약화를 할까 차롤이 단검을 처음에 뽑기 하는게 낫겠죠 그래도 아 이거 맞아요 하스스톤에다가 요거 약간 그런 게임이 무력 강화를 할게요 이번에는 흠흠 좀 해줘야되는 카드 하니까 중경기 자자 66피에 봇을 만났는데요 해로운걸 쓰는데요 할기라는 것인데 방어도 효과를 안좋게 해주는 카드지요 방어도 효과를 안좋게 해주는 카드지요 예비를 고른 이유가 보이죠 자 33이 되면은 무력화로 변신을 하는데요 자 일부러 남겨놓는거지 최대한 딜을 많이 넣기 위해서 아 아 근데 카드가 별로 좋지가 않네 나름 딜좀 많이 넣어보려고 그랬더니 아 난이도가 처음에 하면은 잘 카드 몰라서 그럴 수 있지요 하다보면 괜찮더라구 아 매틱이 히어로 10개 채웠다구 아 그 업적을 깨졌구나 이야 구하기 쉽지않은데 궁금한게 카드 혹시 많이 쓰면은 그 캐스타드 히스트 깨는거 도움되나요 흐릿함 나쁘지않은데 그냥 앉아볼께요 엘보 가면은 주우장창 날거 같은데 가야겠네요 라인이 더 빡세네 야 요건 어떻게 깨야되냐 자 무한의 겁날 써야되구요 수비 하나는 들어가야될거 같고 아 아 아 실수했다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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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필요한데 피채워야될거 같으니 다운터넌에 하 다운턴 어 너무아픕니다 아빠요 하 쉬운 편이긴 한데 짜증나요 그죠 오우 후 어... 흐흐흥 흑흥 아우 던져오네 던져 흐흐흐흫 어우 다행이다 27피밖에 없어가지고 아 간당간당하네 간당간당 흐흐흫 흗 흐흫 흑 흑 흰 흑 흑 흑 흑 흑 자 율을 중요한데요 공격카드를 얻을 때마다 그 카드를 강화합니다 공격카드를 얻을 때마다 그 카드를 강화합니다 어? 어? 아 실수했죠? 잘했습니다. 어 1피 정도는 막아줄만 하죠? 어.. 자.. 빨리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킥 4,4.. 아 다 써야되네? 아니네요 아니네 9를 쓰고요 8방어를 하면 되겠다 아 새 먼저 잡으라고? 그것도 괜찮지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새가 공격력이 올라가니까 메이플 방송은 원래 하고 있었는데 잠깐 이 게임하는거 지금이요 승천이 1이요 아.. 컨셉대로 못 갈 것 같은데 당금 집어야겠는데요? 광역기 하나 집어야겠는데 피 회복해야 될 것 같아 뭐죠? 잠깐만요 앞에 하나 있지 않나? 그럼 재련을 하자 방어도.. 방어도.. 상관 예비 하나 집을까? 예비 하나 집자 예비 하나 집자 도둑질 어우.. 니키게.. 수비 하나 수비 하나 다음 턴에는 피 회복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공격카드를 뽑을 때마다 그 카드라서 아주 좋은 카드 잘 잡았어 배 82 가득 슬프트 컨셉이요? 원래 컨셉은 안때리면서 공격하자 였는데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攻격 카드가 되면 공짜거든요 강화가 들고 갑니다 열심히 때려보는 느낌으로 휴식 한번 해주고요 그건 안할 수가 없으니까 자 뭐 나옵니까? 아~~ 빡센거네요 아 눈알사탕 빡센데 아 약화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데 이야 장난 아닌데? 뽑아볼까? 안 나오네 아 나올건 막자 어 아 얘는 그 방어를 쓰면 참 좋은거 같애 방어해주는 카드 쓰읍 자 일단은 무력화 쓸거고 니키 남검수출 아 이거나 저거나 똑같지 않은거죠? 이건 괜히 썼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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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남검수출 예비 예비 아 강화가 없다 흠 흠 흠 흠 흠 흠 예비가 좋은거 같은데 흠 패트넌하기 너무 좋은거 같애 벌리의 카드도 좀 정해지는거 같애 수비는 두개가 필요하네 수비는 두개가 필요하네 수비는 두개가 필요하네 1단정도 받는다 나쁘지 않지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나 있었는데 왜 안했냐 1단정도 받는다 30데미지 무력화 이기 아 잘못했다 아 믿음을 가져 아 두개 버려야되는데 마이 미스테이크 방어 깔끔하게 해줬지요 흐흐흫 흠흫 5 5 3 5 5 5 분리타임 분리타임은 아닌거같애 뭐죠 뭐 할것도 없고 아 강화카드라서 유리칼도 나쁘지 않을거같은데 에이 넘어갑시다 아 이거볼걸게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변화를시키면 강화가 되니깐은 공격카드의 변환 좋았습니다 자 돈이 400원있는데요 굳이 급하게 갈 필요가 있나 싶긴한데요 가야겠네요 상점이 없더 두번의 상점을 걸쳐갈까 차라리 그렇게 갈까? 그렇게 갑시다 어어 상관이 예비 안됐다 예비했어야되는데 어 전부벌입니다 그만큼 단돌 가져옵니다 와우 어어어 진짜 피곤하다 찐막하겠습니다 무력화 손에 있는 카드의 공격수만큼 요거 하나있죠 한대 맞아야겠다 아 좋은거 하나 뜨면 난리나는 것이지 난리나는 것이지요 음 음 음 음 으흠흠 으흠 으흠 집 ㄷㄷ 무력후.. 잘 못했네 출소했으 피카츄님 별풍선 1개 나이스 아 어서오세요 닌하오 먼치 아 이것도 잘못했네 어서오세요 탈출고하나 순환의 절제절명이죠 좋습니다 자 상점 붕대 아 신성도 애매한데 필요없어요 신성 아 버릴 카드도 애매해가지고 하아 다음 상점 가자 애매해하다 애매해 다 바꿀거 바꿔가지고 책 읽어줘야지요 캬 꿀맛이지 책 요기서 잘나오면은 가능성 있을거같은데 쓰읍 자 고대의피는 잡아야되는거구 이건 잡아야되고 이거 아까 월어로부터 나라고 돈이 되나? 250에 75 232 요렇게 가면 나쁘지 않을거같은데 하하 흐흠흑흠 엘보 잡고 쉬고 엘보 엘보 쉬고 엘보 갑시다 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니킥은 좀 에이 모르겠다 아 후드로 하나 해주고 아 무력화 굿 앉아 가봐 오케 흐흐흐흐흠 소비카드가 좀 필요한데 뭐 오우 뭐 넣을지 모르니깐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두지야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아드레 당장 아드레날린 어우 됐네 어우 다행이다 플레이 타임? 한번 가보자 어 플레이 타임 아 카드 안 뽑는구나 마이 미스테이크 난리났네 오오 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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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하자 살살하자 30 데미지 높나 해서 없군요 무한검날? 아 지금 잡기엔 너무 피가 없다 너무 아프네 와우 수비카도 안 나오면 못 깨겠는데 어 잠깐만요 아 모르겠다 일단 일단 공격해보고 보자 흠흠 어 버틸 수 있겠죠? 음 공격 3개 카드가 들어오니까 버틸이만 할 거야 못 끝내니? 끝내야 돼 살 수 있는데 아 마이 갓 마이 갓 방어 카드 있나 내가? 그거 없니? 아 인공물인데 이거? 아 왜 전략가도 선택했냐 아 다 왔는데 아 저는 이만 방종하구요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